자 갑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고 이사켓무님 빅비트감사해 나 진짜 아예 몰라 안해봤어 안토니오 벨파에제 이메다 벨파에제 카스.. 파스칼리나 벨파에제 젠나로 벨파에제 벨파에제.. 가문인 것 같아요 나는 안토니오 벨파에제 자아 사실은 성은 거짓말입니다 대신 무료치킨이 그걸로 된거잖아요? 뭔 말이야 화면 좀 잘나네? 아 그러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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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 편안 군짱님 42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해 이거? 아 이걸로만? 나 이거 종사하는거 봤어요 이동키만 하면 되죠? 좋겄옵 더욱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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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두이 흠... 13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종수가하는거 보니깐 골라가지고 하던데? 이게 추가가 되는거죠? 그죠? 13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지겹장 뭐 몰라 나 도끼? 어어? 오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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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가서 아 이게 이속 빨라지는 것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저거 뭐야 슈퍼박쥐 슈퍼박쥐 뭐에요 어 이거 미래 미래331님 1개월 9도 감사합니다 간달푸더블랙님 10개구독섬을 감사합니다 오른말보님 13개월 9도 감사합니다 이거 종수 이거 월계수하는거 보니까 좋던데 월계수 이게 충전이 되는거야? 보호막이? 어 또 충전이 되네? 개꿀 아니야? 아 아아 아 나 잘하..잘하죠 지금? 잘하는거죠? 경험치 이거 경험치거든? 유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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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잘하죠? 아니 종수거 봐가지고 어느정도 알아요 근데 안해봤어 굉장히 잘하죠 지금 이건 뭐야 도끼가 강해진거잉? 돈주는거잉? 투사찌 한개진가 나 채찍 도끼 아 두개씩 날라가 후 지금 무조건 치지 어 이거 이? 성경? 아 내가 봤을때 내가 종수채팅방에서 뭐..내가 뭐를 봤냐면은 성경이 좋고 성경이 좋고 무지개가 제일 세다고 그랬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저 경험치 먹어야되는데 나 피는 어떻게 차요? 아 아 아 이왕거님 33개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채찍 채찍에 몰빵 원래 이렇게 시너지를 붙여야 좋은거거든요 그쵸? 채찍 센데? 채찍세? 아 아 불쌍 내 저걸 못먹어 지금 F**k you 잠깐만 이렇게 해서 그치? 이렇게 오케이 도끼 오케이 도끼 공격력 강해지고 오케이 밀어내 어 뭐야 저 저 딱 봐도 에너지죠? 에너지죠? 딱 봐도? 야미 어 뭐야 오케이 야미 어 위에 뭐 있다 아 없고 자 여기 돈도 먹고 돈도 먹고 야미 야미 컷인 돈 먹고 야미 야미 먹고 빠지고 돈 먹고 야미 야미 다시 가야돼 저기 경험치 먹어야돼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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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제 비어있죠? 나 따라다니느라 그 틈에 얼른 먹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채찍질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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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먹고 아래 가고 여기로 가고 아 침착맨님 팬이에요 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자 아래로 가고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어 제 일상이기 때문에 제 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고 뭐 따로 조작할게 없네요 그냥 하던대로 하던대로 하면 되네요 하던대로 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종수할때 봤어요 사마귀가 사마귀가 그거임 보스임 그리고 중 나중에 계속 나와 사마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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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 아 이거 뭐야 구조물이 이거 뭐임? 아 계속 계속 딜을 해야되나봐 어어 잡았고 애들이 별로 없다? 어째? 어 이거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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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험치거든요? 도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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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죠? 페인팅 사지로 가는듯하지만 빠져나가고 유혹하고 모으고 사이로 일부러 들어가 자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가는척했다가 속이고 속인척하다가 모으고 요리로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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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먹고 요거먹고 요거먹고 자 난 가로가 좋으니까 가로공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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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슈퍼경험치 가로공겨 가로공겨 아 가로공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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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슈퍼경험치 가로공겨 다가봐A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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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왔다가 자 요쪽으로 들어가고 오케이! 뭐야 월계수 아싸 무적 여기로가고 여기로가고 여기로 들어가서 위로갔다가 요거먹고 여기로갔다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되요 움직이지 않으면 갇힙니다! 계속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 몬스터는 지나가네? 나는 못지나가고 타락박 아래로가서 잠반먹어주고 잠반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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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때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 안되네? 그죠? 시간은 정해져있고 시간은 정해져있고 파밍을 해야되잖아 그치? 도망만 다닌다고 능사가 아니네 몹을 찾아다녀야되네 그치? 오고고고 오케이 좋은거 상자먹고 이건 경험치? 아 챘찌 개꿀 챘찌 업그레이드 해줬어 왜안해 범위 10% 뒤졌다 뒤졌다 난 이제 가로공격이 세니까 가로공격이 세니까 옆으로 때리고 옆으로 때리고 왼손 창 fi 뚫어뚫어 오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어허허헠 하하하하하 이것 뭐임 하하하핫 하하하핫 이건 뭐임 삼상자는 어떻게 알아넣는데 우어뚜챘지 뒤졌다 자, 고기도 먹어야 더 와아아아아 collections 아까 사막이 죽었나? 어? 소란중에 죽었나 사막이? 아 죽었어요? 시금치? 어? 시금치? 아, 도끼 도끼 3개 되잖아, 그죠? 아싸,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이게, 이게 보니까 내가 딱 한 판만 해도 알겠어, 봐봐 항상 몹한테 벗어나면 안 돼 몹 근처에서 관심을 끌면서 관심을 끌면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아, 난 세로가 약한데 아래까지 가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도라돌라돌라서 도라돌라서 도라돌라서 도라돌라돌라서 도라돌라서 어? 빠져나갔다 예수 돌아돌하라고 도라돌라돌라서 계속 돌아서 이우 오케이 성경 성경 도라돌라돌라서 돌아도라 돌아서 돌아돌아서 돌아돌아 돌아돌아돌아서 모아 모아 모아서 해골 모아서 해골 해골 모아서 경험치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여기로 갔다가 도끼 터질 때 아 아파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적진으로 가는 척 했다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간 다음에 아 아파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가지 여기로 가고 여기로 뚫어 뚫어 조자룡처럼 도망가고 도망가고 아싸 야미 근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저거 저거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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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나올 때 뚫어 오케이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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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싸워야 되는데 가로로 못 싸우고 가로로 싸우고 가로로 싸우고 싶은데 경험치 다 버린다 으아 가로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그치 자 사지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도끼 사지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가로 가로 가로로 가로로 여기로 가로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와서 여기 갔다 여기로 위로 갔다가 이쪽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로 갔다가 모아 모아 갔다가 위로 갔다가 사막이 비해 갔다가 저기 수구마로 갔다가 여기 수구마로 갑시다 아싸 야미 수구마로 가죠 아까 이게 갔던데 와 뭐야 뭐야 아 아파요 다시 돌아가서 언젠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돌아가서 언젠가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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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갈 아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아 뭐야 뭐야 딱 봐도 세게 생겼죠 오케이 오케이 피하고 여기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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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ress 쓰 테틸 어 다시 ec 아 아, 박쥐가 더 쎄? 아, 늑대가 아파? 알았어, 토토 15분! 15분 기준하면 되겠다, 그지? 15분 15...분 이상 버틴다? 15분 이상 못 버틴다... 2분 드리겠습니다 스으... 안토니오벨팔, 에재 골드 1 8 보호구 왕관 뭐야 이거 자 갑니다 안토니오 벨파에제 자 갑니다 야미 하나 먹고 야미 하나 먹고 야미 하나 먹고 이게 시간이 금이거든? 헛방을 날린 스킬만큼 손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경 컷방을 날릴만큼 손해 파밍을 이렇게 야무지게 하고 아 아 손해 손해 맞으면서 오케이 하 맞으면서야 맞으면서 성수 성수 한번 써보자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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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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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꾸준 딜이 들어오네 그지 샌즈처럼 그죠 프레임당 데미지네 프레임당 데미지 그리고 왼쪽 위에 내가 먹은게 있네 그죠 위에 먹은 아이템 있네 어디서 헤헤 헤헤헤 헤헤 크게 돌아, 크게 크게 돌아 크게 돌아야 내가 먹어 크...게 돌아 이속 오오, 케저케 아 아, 나 이제 욕심이 좀 많네. 이게 욕심이 많아지네, 게임이. 그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두 번째 판에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또 갑니다. 자, 욕심도 안 부려. 이제 괜히 이제 내가 그 프레임 딜. 프레임 딜 이해했잖아요? 이렇게 먹어주면서 자, 다음 박쥐. 다음 박쥐. 다음 박쥐. 다음 박쥐. 다음 박쥐. 피해주면서 오케이. 나이프 한번 해보자. 펴 펴 뭐야 이거 걔 꿇인 냄새나는데 펴 펴 펴 펴 펴 펴 펴 펴 펴 엿 펴 펴 펴 요게 개꿀이야. 보호막이. 아, 좋아요. 파밍. 달달구리 하죠? 또 충전되거든요. 개꿀. 개꿀개꿀. 오케이. 아. 아싸.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성수.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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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는 좀 별론거 같애. 블레이즈잖아. 블레이즈. 안피해. 안피해. 니가가. 니가 피해. 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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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래에 갔다가 지져주고. 때려줬다가. 아, 뭐야뭐야뭐. 박쥐가 어느 틈엔가? 박쥐가 암살을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먹고 먹고. 점점 못해지냐. 점점 못해지지. 이게 욕심. 욕심을 부려서 그래. 처음엔 욕심을 안 부리잖아. 몰라가지고. 아니까 욕심부리는데. 비둘기. 이거 종수가 비둘기로 개. 깨는거 봤거든요? 비둘기 개사기던데? 어, 저거. 개사기야, 비둘기. 개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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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근처를 돌면서 천천히, 천천히 근처를 돌면서 기회는 있다 먹을 기회는 있다 천천히, 천천히 여기로 가서 먹어주고, 먹어주고 갔다가 여기 밭이죠, 밭 야미야미야미야미 요거는, 천천히 그래, 먹을 기회가 와요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야 저 아래 원이 뭔지 모르겠네 아싸, 통닭 아우, 달달해 치킨 땡기고 저기 뭐야? 오케, 피하라고 컷인 이게 다 경험치거든요 비둘기, 비둘기는 안죽죠? 아싸아악 오케 오케 뒤졌다 야아, 미쳤다, 미쳤다 파이어볼 이게 돌기만 하면 되는가? 자, 병균아 쏴 이렇게 돌면 되요 굉장히 쉽죠?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여기로 꺾.. 갔다가, 오케 음 고래지팡이 따안 아야보 왜 여기는 왜 다 죽어있냐? 가지도 안하는데 이 투자체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가? 헤헤 히히 아, 저 불도 부수는거야? 불도 저거 별거 없었죠? 꽂힌 별거 없어요 이 안에 있으면 어, 죽더라구요 한적하다, 한적해 이씨 흐어어어 우어어 아싸아 자, 풀어주면은 여기갔다가 여기갔다가 먹어주고 계속 먹어줘야 돼, 계속 끊임없이 먹어주고 아쌰 무난하죠? 무난해요 도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싸 또 돌고 개꿀 야아 이거 그거네 지렁이 키우기 게임이네 쏘영이랑 많이 했었죠? 혼자 하는 지렁이 게임 일로 갔다 브레이지팡이 브레이지팡이 내가 보니까 사기야 사기 냄새 맡았어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녹아버리죠? 주춧쭈쭈쭈쭈 주춧쭈쭈쭈쭈 아싸 경험치 왕괴검치 자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먹고 먹고 중간보스 인사해 주고 먹고,먹고,먹고,아래로갔다가,먹고,먹고,먹고,먹고,먹고,먹고,돌고,이제 위로갈꺼에요 요로가서,올로가서,무난하죠?무난하죠?15분 그냥 버티겠죠? 돈은 어따쓰는거에요?돈? 돈? 전체업글? 어우,같이,같이,같이 빠져나가,빠져나가,보호막있으니까,괜찮아 아,일로만와 일로가,일로가,옆으로가,옆으로가 요렇게,그치 오케오케 보호막먹으면 돼,아니 통닭먹으면 돼,통닭먹으면 돼 보호막생겼고 오케이 아,하고싶은게 없는데 아,두개,두개좋다,두개좋다 오,좋아 돈이 계속 막 소모가 된다 뭐가 좋은 무기에요? 상황마다 다른거에요?아님 뭐 대놓고 좋은게 있어요? 룬트 룬트 그냥좋음 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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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이렇게 정해진게 있나봐? 섞어야되는게? 하스스톤 그,뭐 전장처럼? 어,치킨이다 화살표 따라가라고?화살표 어딨어 없는데? 아,있다,화살표있다 화살표 아,저거네 아,저 따라가는거구나 아,잠깐만 화살표,화살표 뭐있어요? 어어어,아,상자,상자,오케 예스,예스 아,아이쌩 어,저거 뭐야 불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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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이죠? 아싸 공격력하고 공격속도 나 나 월게 월게 오아이씨 아 아,저거 또 나왔다 도망 도망 도망가 여기로 도망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 갔다가 아하 실드,실드 찍었기때문에 아래 갔다가 바로 아래로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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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갔다가 자,고호막 있을때 지나가면 되고 고호막 생겼고 먹고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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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아... 쥐어버렸네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진짜 아 이거 올 때 하나를 뚫어야 되네 그치 어리버릿하는게 아니고 오케이 이해했어 자 세번째 판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예스 6시대고양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초반에 무기 너무 많이 들면 대갑축이 아아아 확률이 많이 나오니까 그치 음 전장에서 일성전략이지 일성전략 그치 일성상장에서 돌아서 나오는 확률을 줄여서 황금 올리잖아 일성전략 오케이 오케이 압축해 압축해 다른 캐릭 오픈? 왜? 또 딴거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아아 돈으로 해금하는거구나 아아 오케이 나 이거 이거 얼마 없네 아 아 이게 더 좋다 이게 훨씬 좋네 채찍 개꿀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그 대신 1인이야 1인 1인 채찍은 광역이잖아 자 비둘기 오케이 이제 비둘기만 키워야지 안먹어 나 딴거 안먹어 비둘기만 먹어 비둘기랑 얼음지팡이 병균이 좋아 종수 병균이롭게 했어 종수도 초본데 이제 익숙해지셨죠? 무빙이 마법지팡이 늘리지 않습니다 기본 스킬로 버팁니다 자 자 이렇게 왔다갔다 옷들 헷갈리게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따따따따 요것도 먹고 따따따 요것도 먹고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헷갈리게 상대방 헷갈리게 무빙 먹어주면서 올라가면서 먹어주면서 올라가주면서 올라갈act 안 올라갔다가 올라간이라고 올라갔다가 안 올라갔다가 올라갈려고다가 avanz 아싸 고기 고기 안먹고 저거 썩어요 안먹으면 썩어 쭝 자 마늘 마늘 나쁘지 않음? 마.. 마늘 안좋은거같은데? 잠깐만 마늘 구려 그래 마늘 안좋은거 같애 느낌이 써봐? 알았어 써보고 말해 써보고 언젠가 한번 써봐야돼 그치? 언젠가 한번 써봐야돼 이게 마늘이야 나 지금? 동그란거 마늘이에요? 마늘만 한번 보면 못 빠짐? 뭐길래? 내 주변에 막 때리는거야 지금 이게? 마늘로? 이게 무슨 효과야? 아 내 주변에 쓰면 마늘향때문에 죽어? 아 이렇게? 아 개꿀이네 이거 아싸 마늘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 마늘 아 더 커졌어 더끄어졌어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야 이거 야 이거 어 좋아요 아 이렇게 어어 어오 왜냐하면 야 이거 미쳤다 난 비둘기 찍을거기 때문에 돌지 안찍습니다 야 이거 개꿀이다 이거 개사기야 쓰읍 긁으면 돼 개사기네 아 자신 있게 닫아? 어 비둘기 나중가면 안좋음? 나중가면 안좋대 나중가면 아 그럼 이거 하나정도 찍는건가? 스킬 하나정도 찍는? 초반 넘기기용? 막 이런거 이제 잠모 산맘 긁고있으면 되게 좋아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시금치가자 그리고 막 뒤로가 왜 뒤로가지? 뭐 땜에 뒤로가는거야? 아 마늘 땜에? 개사기 아니야? 그럼 영원히 못오잖아 영원히 못와 그러면 만드? 만드 땜에? 지팡이에다가 마늘 해가지고 풀업을 해서 미쳤다 마늘 지져 지져 마늘로 지져 뭐다 뭐다 아아 오는데? 어떻게 오는거지? 어 어떻게 와? 아 왜 넉백이 안돼? 아아 아아 지팡이에 날라가는 투사체 땜에 밀리는거야 마늘 땜에 밀리는게 아니야 어 어 또 먹었나? 아씨 왜 먹었냐 갈대 지나가면서 인사 하얀 비둘기 인사해주고 아아 그럼 마늘에다가 지팡이면 너무 좋다 그치? 어 어 이거 지저볼까 한번? 일단 캬없이 먹고 떡을껏 먹어 아싸 아 꽃은 못잡아요? 오케이 야 마늘 개사기야 아 세줄 나오는게 이거구나 아싸 시금치 얼음 미사일 얼음 미사일 끝났다 끝났다 깼죠 이거 깼네 미안해요 깨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지고 시방 쾅 하길 바랬겠지만 하커헿 비둘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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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비둘기 그 종수 방송에서 봤던 비둘기 퍼포먼스 나온다 종수방에서 봤던 비둘기 퍼포먼스 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오오옥 폭죽놀이 못 오네 허신들이 조졌다 조졌다 이제 그거 그거 그쵸! 해골! 해골 조질때 마늘졌네 해골 뚫때도 어 오케이 내가 찾아가 오케이 내가 찾아가 이게 포춘기에 벌레튀기는 소리나니까 쾌감있네 그쵸? 어 저거 뭐야 저거 아래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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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왕관 왜 왕관 아냐? 왕관 아냐? 아 왕관 아닌가봐 경험치는 무조건 사기인데? 경험치 아이템은 원래 아 경험치 아이템은 원래 사기에요 무슨 게임이든 무슨 게임이든 사기야 오오 저거봐 아 이거 그거다 아까 터트리는거 그치? 이 근처에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해골 오면 터트려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거죠? 인벤토리 차지해서 안됨? 오케 내가 찾아가 내가 아아 아아 fundo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udengeon师kon 차JE 차차차차차 차 차차차에 찾자 아아 navigate 아오..어떡해~~ 통닭 찾아. 통닭 오케 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잠깐만... 통닭 어딨어... 통닭 어딨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불써? 지금 써? 안돼 지금 불쓰면 근데... 어차피 통닭찾아 나설꺼면은 그치? 통닭찾아 나설꺼면은? 지금 쓰는게 나 그치? 언제 올줄 알고? 그죠?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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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살아야지 통닭먹고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 아이씨 근데 저 통닭 섣부르게 먹으려다가 그죠? 섣부르게 먹으려다가 난 그렇게 안섞지 이거 클리셰거든 통닭 먹으려다 죽는거 클리셰에요 클리셰 요렇게 안전하게 돌면서 왕관 구지다고 했지 치금치 먹어주면서 올라가면서 요쪽으로 가면서 긁어주면서 하지만 또 너무 멀어지지는 않게끔 다시 또 돌아가서 요고 요고 요 주변에 살고 있어야 돼요 요 주변에 계속 먹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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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먹어주면서 한바퀴씩 돌면서 먹어주면서 같이 긁어주면서 먹어주면서 가주면서 내가 아가리로 들어갈뻔했다가 저거에 꼬여가지고 아가리로 들어갈뻔했다가 나 포위될거 같으니까 위로가서 빠져나가고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보호막 하나 갈까요? 보호막 하나 어때? 보호막 보호막 하나 어때? 마늘 마늘? 오케이 마늘 먹어주면서 마늘 먹어주면서 욜로 돌면서 욜로 돌면서 요거 다 먹고 경험치 그래 경험치 먹을 시간은 언제든지 주어져 이거 하나 먹으려고 호들갑 떨면서 연병 떨다가 죽는거야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소임배가 되는거지 이거 사기라고 했죠? 성경 성경비둘기 뒤졌다 자 성경비둘기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어 좀 멀어졌다 다시 돌아가 경험치 수급량이 좋으니까 업그레이드 한거 아닙니까 성경비둘기 성경돌고 돌고 야 이거 사기인데 마늘 진짜 개사기인데 오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요쪽으로 빠져나가고 아래로 돌면서 먹어주면서 삼하고 삼하고 꽂히네 나 저거 지금 안써 아 써버렸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 싫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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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싫어어 쓰기 싫다고 아 사막이 태울걸 나 쓰는 방향인지도 몰랐어 아 하나짜리네 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저 위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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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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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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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인가 돈 보따리 아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경험치만 먹고 나릅시다 자 이사가 이사가 야 저 뒤에까지 밀어버리네 내 이 광역미사일이 그쵸 아 이게 안 좋은게 뭔지 알아? 너무 멀리까지 잡아가지고 경험치 수급을 잘 못한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긁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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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마늘 땜에 산다 마늘 때문에 마늘 땜에 살아 마늘때매살아 마늘때매살아 오케이 마늘때매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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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때매살아 오케이 마늘때매살아 자아 지지면서 여유부리면서 지지면서 여유부리면서 경험치수급도 해주면서 지지면서 여유부리면서 아 경험치 어떻게든가 저거 탁탁탁탁탁 어우 아래만타 성경 아 마늘갈까? 아 마늘갈까? 성경갈까? 아 마늘갈까? 지금 마늘이 더 필요한데 아싸 저것도 먹고 예쓰 예쓰 아 하나네 아싸 성경 내가 갖고있는거만 줘? 설마? 아직도 몰라 나? 오오오 잠깐만 날개 저기 나는 오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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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에 도라돌라 도라돌아 돌아서 도라돌라 돌아서 도라돌아 돌아서 도라돌아 돌아서 긁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아래로 갔다가 못먹은 경험치 먹회수하러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아 비둘기 있었는데 빈책 뭐야 빈책 뭐야 딱 봐도 좋아보이는데 빈책? 빈책 하니 야 성격 아 참 pit bleed 저기 아 저 필살기인데 하지만 유령은 재산해써 아아... 제 선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유령은 자동으로 지져져, 유령은 유령은 자동으로 지져져요 저 늑대만 조심하면 돼, 늑대 늑대만 조심해 아 이거 쫓기면 안되는데, 아래로 다시 가야되는데 아이어로 가야돼, 아이어로 가야돼, 언젠가 아이어로 가야돼 아이어로 가야되는데, 어 됐다 늑대없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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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로 가 아이어로 가 들어가야돼, 안그러면 경험치 못먹어요 들어가 들어가 크게 돌고있죠 아 여깄다 여깄다, 아이어 오케이 마늘 아 날개? 날개 좋나? 날개 좋나요? 도끼? 아 도끼좋아? 자 살살살살살 살살살살 오케이 오케이 야 성경 성경 발동 아 나 이거 도망을 가야되는데 잠깐만 하아 다 밀어주네 와아 나 죽을 뻔 미는거 없었으면 나 죽을 뻔 빨리 호위되기 전에 빨리 나가고 아 저 겨검, 겨검처 어떻게 저거? 아 일단 살고봐 15분 넘겨, 15분 넘겨 살고봐 와 살면 먹을 수 있어 언젠가 먹을 수 있어, 살면 아싸 15분 넘기고 젠장 자 이제 상황 봐서 아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아 하 저거 먹으러 갈라다가 아 좋아, 마늘을, 마늘 확인 마늘 확인 15분 이상 버틴다 15분 너무 쉽다, 그치? 이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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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8분 아니 이게 이게 얘가 사기네 채찍이 개궂어 채찍이 진짜 개꽂었어, 진짜 도끼똥임? 어? 아 여기, 여기부터 여, 아 여기도 갈까? 강화? 강화 어떻게 아 강화, 어? 뭐야 강화! 스킬을 강화할 수 있었어? 그럼 이거 가, 시간 갖다 박으면 깨네? 아이씨 뭐 이게 아니, 그니까 이거 뭐 쿨타임을 먹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 아냐, 그치? 그럼 이제 비둘기 없나? 왜 비둘기 없어요? 나 비둘기 듣고 싶은데 아, 패시브만 아이씨 비를 먹을게 자석, 투사치 투사치 한 개 증가 탐욕 탐욕 쿨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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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다, 그치? 쿨타임, 그치? 투사치가 개사기야? 오케이 아, 5,000원이네 씨, 미련 이렇게 공격범위 증가 속도 속도 어때, 속도 자석 레벨당 획득범위 레벨당 획득범위 이거 뭐, 나 이거 하 이거 스킬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냥 먹으면은 먹는거요? 그냥 내 기본이지 하는 동안 오, 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구매 아, 이거 안 된다 돈 갑옷 어? 요것도 올려 힘도 오, 요것도 오케이 알차다 뒤졌다놈 하안당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메일다로 가고요 이거 개사기고 이거 한 번 더 갈게요 이게 그러네 맞을 때마다 밀리네 아, 벌써 헛방이 너무 많이 나와 어? 어? 나아 르 나르네 나아 르 나아 르 무기 진화시키는 조합 비쌈 나아 르 나아 르 내가 받으면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 그래 아, 못바네 무기를 조합한다 아, 쿨이 줄어들어 진짜로? 어? 아싸, 마늘 개꿀 마늘은 무조건 넣어야죠 지이이.... 이제 찾아가, 내가 찾아가 개꿀이죠 아.. 쪼금,쪼금,쪼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범위가? 먹는 범위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툭툭툭툭 밀리죠 툭툭툭툭 툭툭툭툭툭 오케이 어 비둘기 한 번 더 반지? 반지 좋아? 아 그래? 반지 아싸 오오오오오오오 두개 두개 그럼 투사체 있는 것만 가야 돼 그치? 투사체 있는 거 그럼 비둘기도 투사체인가? 비둘기도 투사체지 아 근데 마늘은 효과를 못 보네 오오오 어 이거 이거 투사체 한 개 들어가면 두 개 되잖아 두 배 이벤히자 그치? 쿨이 좋아? 아 빈책이 좋아? 오케이 두 개 나가는데 쿨타임 이것도 효과 있거든요 서로 시너지가 있죠 진화... 빈책 마법 쪽 지팡이 줘... 줘야 되는데 또 진가 또 진가 아 마법 지팡이 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복사반전 못해 후우 나 이거 깨나? 깨나? 번개반지 이거 아닌것 같고 마법치팡이 개많이나오 와아 깼다 이거 깼다 깼다 깼어 깼다 깼다 이거 괜히 늘릴필요없어 그치? 복제반지 많이 나오게끔 해서 있는거만 골라 있는거만 오케이 많을필요없죠 지팡이가자 아! 도끼? 도끼 두개나오자 아 도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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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꼬여 꼬여 압축에 압축에 정신차리고 정신차리고 마법지팡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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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빈책 빈책 아 오오! 이거? 8보호구 이거 어때 빨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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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려? 아 아 대가죽 대가죽 마네 쪼끔 걸려요? 부시는데 돈도 먹어줘야되네 나 강해질라면 어 이 안에 들어가기 어때 폐기 이 안에 들어가기 미쳤다 투서치 한개 증가? 나는 두개 증가 그건 아니? 왜? 더, 더 세밀? 10 누가 십자가로 저렇게 팹니까 아무리 마무리를 해도 야아 나 지금 너무 센데? 나 이거 깨겠는데? 깨겠다 이거 깨겠다 깬다 깬다 오! 빈책 빈책 빈책이지 그치? 빈책 빈책 나올 때는 먹어줘야돼 빈책 빈책 쿨타임 쿨타임 이거 여러개가 이게 되잖아 오오 процесс 3개 3개 4개 만을 에이씨 마늘 나올거면 나오지말제 기분만 상하잖아 få ặt 해쪽 조합어떻게 된다고 조합? 아 마늘이 좀 부졌어 번개좀 아니 마늘이 나쁜건 아닌데 더 급한게 있네 그치 투사체가 난 시너지니까 투사체 먹어야지 꽃은 지금 못잠다고 봐야된다고 했죠 괜히 꽃에 있었다가 에임 이상하게 하지말고 어 검둘기 일단 빈채 밀려서 뭐다 사마구가 사마구가 3개? 3개? 아 1개 아 어피살? 오케이 이거 레벨 몇가지 있어요? 8? 8? 오케이 8? 힘들게 안좋아? 왜? 청소할때보는거 좋아 보이는데 에너지가 안달어 나 지금 개사기야 깼네 깼네 끝났네 내 근처에 못와 지금 시체만있어 저거 저거 뭐라고요 저거 보석 미쳤다 십자가 공격속도 25% 범위 10% 엄청 멀리 가 그리고 저 십자가가 한번 던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청 쎄 아 야 미쳐 나 나봐나봐 나 제이나요 하하하하 나 제이나 라니까? 지금 봐봐 미사일 쏘는거 봐 비전미사일 비전미사일 미친듯이 뿌리잖아 거의 흑화제이나 야 미쳤다 미쳤다 요하하 그치 마법사는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맛이지 던전 그 뭐야 던전 그 뭐지? 던전 던전 드래곤 던전 드래곤 보면은 이제 그 비전미사일 쏘는거 매직미사일 요 맛이잖아 요 맛 마법사는 요런 맛이 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한개 더 주가 끝났다 깼다 깼다 미리 이거 깬걸로 해놓을게요 그래도 되죠 이거 18분 봐봐 아니 이건 깬거야 진짜 아니 왜냐면 이거 이따가 해골포위도 이거 뚫어버리고 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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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쳐 이거 내가가 하지만 볼렘은 바로 못 죽이니까 먹는데 집중해도 되죠? 볼렘은 못두르니까 어 빈채 빈채 어 뭐야 저거 아아 저거 저거 죽이는거지 죽이는거지 안해 안 먹어 먹어? 아 좋은가? 좋은가? 먹어 어 경험 레벨업인가? 하나 더 먹고 할걸 자석? 아 자석 오케 이거 아싸 야 잠깐만 아 새로운 스킬인데 저거 자석 계속이에요 아니면은 계속은 아니겠지? 그치? 계속은 아니야 계속이면 말이 안 돼 즉박이형 오셨구요 이거 0도 없으면 게임 0도 키고 해야 진짜 왜왜요? 정신사람 깨서? 체력? 갑옷? 체력 갑옷? 성수? 근데 성수도 투사체잖아 그치? 성수 투사체죠? 그럼 늘어나잖아 오케 오프어어 우우우우우우우우 PF 깼다 깼다 이거 깼다 끝났다 끝났다 아... 이거 뭐...이 C 마법찌팡이 어! 나 레벨 8인데 이미? 아... 아닌가 이거 해서 8인가? 오케이 야아 마늘 절대 안 찍어져 마늘 개꿎 tekn계 마늘 닦기 전에 끝나 마늘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야 막 여기 막 성수를 그냥 막 흩뿌려버리네 여기 어? 이게 그 빈? 아니 뭐였더라 그거? 늘리는거? 그 늘리는거 뭐죠? 반지! 반지 찍어 복제반지 하니까 이 성수 레벨 1인데도 막 막 흩뿌려버리잖아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오호호호호 내가가 내가가 오히려 좋아 어 저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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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야 녹아버린다 녹아버린다 야아아아 아 10분에 먹어? 왜? 왜 왜? 왜 아니 그니까 이유는 들게 먹어야되는 이유 뭐 논리가 있을거 아냐 그거 뭐 뭐 더 줘요? 무기진화 시켜줘? 아 그래 아 성수 아 싫어 어 저기 저기 나 저거 저거 아 잠깐만 오오 미쳤어 오히려 있어 오히려 있어 오히려 그 자리에 와 레벨 올라가는거 봐 경험치 올라가는거 봐 아 벌써 2,500 육 육 육십 아 50 2,600 70 야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 저거 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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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도 다 죽이는거가? 도끼도 할까? 불지팡이도 투사체잖아 그치 아 아 아 얼리기 아 얼리기 아 근데 이거 중요할때 써야되는데 오히려 내가가 야 나 뭐 제이나야 제이나 어? 야 이거 어떻게 막냐 니네 아악 먹어버렸다 몹이 불쌍해 몹이 아하하하하 몹이 불쌍해 이거 막 이거 봐 막 성수 막 날리잖아 어? 그..그..그..그..어어? 그..그 있잖아 그.. 데바데에서 어? 살인마가 막 더 불쌍하다고 그러잖아 그런..그런거잖아 그치? 요쪽하고.. 아니 저거 저거 보라고 저거 화염 저거 자 보스도 이제 그냥 다 갭..개..개 패버립니다 어? 도끼까지해서 투사츠 다 늘려버리기? 아 늘리지마 늘리지마 횟수 늘리..가짓수 늘리지마 와아 불 아 왜 불 절로가냐? 아 왜 절로가 꽃도 아무섭죠 꽃도 안무서워요 아 Ar 불 이 뭐였지 나 미친듯이 쏘는거 불 아껴놔 위험할때 아껴놔 자 여기가 또 포근하죠? 포근하죠? 이 안에 포근해 오오 잡았다 오 뭐야? 나 8렙인데? 진화형 딜레이가 사라집니다 오오오! 오오 됐다 나 딜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쏴? 오오오오오호하 계속 쏴 계속 쏴 야 이거 어떡하냐 니네? 그 또 또 조합 또 뭐있어 또 조합 뭐있어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조합 십자가랑 불지 시금치? 아 시금치 먹자 불지 시금치 십자가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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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로버 안 먹었어 불지 아 봐봤네 봐봤네 아 그럼 나 시금치 먹자 시금치 먹고 십자가 늘려 그럼 십자가를 올려놔 그치? 십자가 올려놔야죠 야 이거 어떻게 막냐 미안해요 깨버렸어요 18분 오 다 어디갔어? 야 해골들 야 해골들 어떻게 해 야 내가 찾아가 내가 찾아가 저거 뭐지? 아 자석 아싸 자석 십자가 어 십자가 레벨 8 8만들어놓고 시금치 먹으면 돼 이제 아 성경? 이것도 투사체인가? 성경 투사체야? 클로버 못먹어 나 클로버 못먹어 근데 아이템, 아이템 8개까지 먹을 수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일곱 갠데? 하나는 비워놔야잖아 아 무기를 6개 아래는 보조는 몇 개? 패시브 6개 아 그래? 그러면 악세, 악세, 아 잠깐만 빈책도 좋은데? 아 빈책 이제 그 얼음 미사일 필요... 불지 갈까? 성경도 좋은데? 아 근데 개수 줄여, 개수 줄여 뭐... 시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불지 갑니다, 일단 불지가 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어? 엇 그려도 되나? 나 엇 그려도 되는거야? 아 아니지, 8이지 어? 또 또 왜왜왜 아 왜 이거 나와! 보호막 가 보호막, 보호막 이거 좋더라 보호막 가 와우 나 가는 길마다 다 뚫리는거 봐 나 그냥 마음대로 걸어가 나 그냥 걸어가고 있어 그냥 아 이거 그냥 동네 같애 동네 동네야 동네 핀젤 보호막 좋던데? 한 번씩 긁어질 때 버티는게 야 내가 해골 찾아나냐 내가 그런데도 계속 와 왜냐고? 죽은자들이라 망자들이라 공포가 없어 팔 보호구 불지 갈게요 12분 덫 야 늑대 아까 못죽였거든? 늑대도 녹는다 늑대도 녹아 왜냐? 밀어내는게 개, 개짱이라 왕관 하지말자 왕관 별로죠 성수 성수 직발경 부러워하는거 봐 직발경 부러워하는거 봐 나 쎄가지고 하하하하 아 이게 넉백이 사기야 이거 계속 부럽죠 부럽죠 우우우 손 떼도 그냥 깨 손 떼도 스파게티 먹자 지금 스파게티 먹자 일단 여기다 놔 어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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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시금치 시금치 됐다 어 어 먹었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 시금치 먹은가? 아 시금치 먹었다 안골랐는데 왈 govern 아 가 pist 좀 안죽네 애들이 무빙해야겠네 이야 시금치까지 먹고 끝났죠? 끝났죠? 14분 깼다 이거 먹을 것도 많고 아니 애들이 가까이를 못와 딜레이가 없어서 이렇게 활보해도 돼 요거 먹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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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실려면 가라 가라 내가 갇히네 내가 갇히면 안돼 돌파 일단 돌파 오케이 불지 오케 뭐야 왜이렇게 계속 올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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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죽기실려면 가라 야 이게 장판파죠 이게 장판파고 이게 조자룡이죠 야 가라 가라 야 경험치 가라 내가 가는길 뚫어라 내가 다니는게 길이예요 내가 다니는게 길이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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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준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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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이다 또 뚫어뚫어라 아 몰라 어 뭐야 별로 안다려 보호막 때문에 아싸 자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막히면 절로 가고 일로 갈까 하다가 막히면 아 쟤 초록색이 약하다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들어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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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늑대도 뚫어지긴 뚫어지는데 조금 걸리고 너무 많으면 안되고 초록색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아 경험치 먹어야 되는데 야 아래 봐 아래 봐 아래 난리 났다 아래 난리 났어 계속 어? 계속 죽는거 막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 16분 16분 아싸 불지 불지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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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분 깼다 사마구 사마구 사마구조는 사마구도 이제 안돼 옛날에 사마구가 진짜 쎘는데 이제 안돼 진짜 호접해 사마구 가라 사마구야 가라 가라 재미없다 죽기 싫으면 가라 죽기 싫으면 가라 아 그냥 기분이다 통닭 하나 먹고 1인 1당 먹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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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구야 가라 자 자 경험치 저 아래 다 깔렸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슬슬슬 가면서 먹자 조슬 깜짝 오오오오오오오이 오오오오오오 아래로 어 뭐야 뭐 아니 저기 방향이? 아싸! 업그레이드? 나 이거 업그레이드 그거 준비 다 해놨거든요? 끝났네. 18분 아싸 저거 나중에 먹었어 야 왕도 못 버텨 왕도 멍미도 못 버티 야 멍미가 막 지금 놀랬죠 와 이 딜이 멍미? 오 세개 지졌다 다섯개야? 왜? 오오오! 어떻게 알아 다섯개인지 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아싸 바로 옆에 있었죠 하나 오 불지 업그레이드다 아 7이네? 아 불지는 그걸 써야 된다고 했어 딴거 오 또 있다 또 있다 저거 이거 계속 나와? 나 시금치 안 먹었어? 진짜? 왜? 아까 먹었는데? 자동으로 저거 시금치 아닌가 보다 이제 위에 가서 경험치 먹읍시다 18분 돌파 깼죠? 자석 먹어주고 저 자석 먹으면 세상에 모든 자석 먹는거에요? 멀리 있는것도? 아 세상에 모든거 먹는거구나 어 신규다 경험치 필요없잖아 팔 보호구 어때 흥신소 68님 백비트 아 내가 월계수 먹었구나 아 씨 어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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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시금치 나왔다 아싸 먹고 팔 보고 먹고 왜 이렇게 올라가나? 아 경험치 다 빨아들여서 시금치 아 이거 좋나? 하나 남겨놓을까? 시금치가 마늘 외먹어 마늘 외먹냐고 늘어나면 좋다고? 후우우우우우우오 짜릿해 아 신균대 다 뭐하지 속도가나요 일감소한 일은....음이 있나? 일은 의미 없어어 거의 없어 일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 그치 3 날개 날개라도 봐 야아 포춘기야 여기 지금 포춘기 아 나 다 와버렸다 다 와버렸다 통닭 먹어 빨리 우와 하얀 박쥐봐 하얀 박쥐 하얀 박쥐 살기 싫겠다 이거봐 하얀 박쥐봐 오오오 나 잠깐만 시금치 호호호 어 뭐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헬파이어 적을 관통 뒤졌다 끝났다 나 몰라 나 이제 몰라 나도 이제 내가 아니게 돼 나 몰라 나 이제 모르겠다 이거 우와 우와 내가 이제 악마야 오오오오오오오 이 잠깐만 뭐 모양이 왜이래 모양이 왜이래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뭐에요? 저거 다 죽이는건가? 저거 다 죽이는건가? 저거 뭐야? 직사기? 어 안먹어 안먹어 위험할 좀 먹어야지 이ū이쥬벨은, 주변에만 있어야û지 나 이제 아이템 다 먹은거네? 6개, 6개에, 그죠? 어 통담 근데 나 피가 차버렸네? 그냥 먹어 야 개쎄다 20분 20분 개꿀 시금치 아 성수가 더 쎄? 이제? 아 여기 주변에 까는게? 54 54 나는 146 아 이거 성수는 지역이 이거 되버리니까 내가 그냥 이 안에서 최대한 있는게 낫겠다 그지? 이 이거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처럼 딩거처럼 해야 돼 딩거처럼 아 이거 밀어내 왜 다른 애들 밀어요 아 밀지마라고 지금 보스 피해서 가야죠 길 뚫어 관통이라 개꿀이죠 먼미? 이게 먼미? 이게 무슨 딜이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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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히기 싫으면 가라 가라 통닭도 있네 위로가 오히려 보스한테 가 모일때까지 기다려줘 옆으로 긁으면서 가 꽃이다 꽃도 죽여버려 꽃도 죽는다 꽃도 죽어 꽃도 죽이면 죽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써 그냥? 아깝잖아 어 저거 맞어 아끼면은 결국은 그 자리로 못 와 그지? 시금치 오케이 그냥 대충 적당할때 쓰는게 나 아까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오더라고 그 자리로 쫓겨가지고 쫓겨서 그 자리로 못 와 쫓겨서 그 자리로 못 와 위로가 야 이거 봐 데미지 올라가는가봐 야 어쩔거니 어쩔거야 그렇게 강했던 꽃이 그지 먼미도 이제 못 버텨 먼미도 왜냐? 내가 누구? 매직미사일 어 쿨타임 없이 쏘는 제인아 근처까지 못 와 애들이 그냥 내가 가는 가면은 길이들 그냥 내가 가는 가면은 길이들 음 마늘가자 노쿨 법사 마늘가 마늘가 길이리 엄 amp 월계숫아 마늘가 월계숫아 월계숫아 마늘 끝 이제 마늘 끝 월계숫아 엄 sheath 이야将 Polski 시amas ok ega 어? 저기 상자가? 하마가 똥뿌리듯이 여기는 내 호수라니께 하마 영역표시할때 똥뿌려요 이건 내 영역이야 요'll 오 나 이거 좀 강와된거 먹었는데? 그냥 내가 가, 위로가고 싶어? 그냥 위로가 아래로가고싶어? 그냥 아래로가 둘러싸이고싶어? 그냥 둘러쐬 그냥 가고 싶은대로 가는거야 어? 내가 먹고싶은게 있네? 그럼 가 검은 심장 가라 가라 길 열어라 길 열어라 보석으로 라에 변 보석으로 라에 변 내가 마인부우죠 초콜렛이 되라 아이스크림이 되라 날개 야 다 죽어 오우 아 근데 이거 잘 봐야겠다 그치 뭐 이게 데미지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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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이다 가라 내가 봤는데 25분에 뭐 나왔어 보스 나왔어 보스 종스쿨 봤거든요 25분에 보스 나오고 나 딜템이 적어서 안된다고요? 아 뭐 생 뭐 보호막 위주로 가서 속도나마 이런거 기동력이나 어떤 이런 유틸 깡 딜이 약해서 3분 뒤 3분 뒤 3분 뒤 3분 뒤 옵니다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아 이제 이거 나와 왕꽃 왕꽃 온다 왕꽃 보스는 아직 안보임 하지만 뚫어버리면 그만 뚫어버리면 그만이죠 무호흡 매직미사일 무호흡 연타 아 저 뒤에 오는게 왕이다 왕 명치 개쎄게 때리고 자 명치 개쎄게 때리고 개쎄게 때리고 저 뒤에 왕꽃 있죠 왕꽃 그냥 가요 이렇게 퍼포먼스 못와 왕꽃이 못와요 한 번 가야할게 있습니다 그냥 슥슥슥슥 슥슥 둘러쌌는데 둘러쌌이지도 않아 그냥 쓰윽 긁으면 돼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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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쓰윽 긁어 쓰윽 긁어 됐다 쓰윽 긁어 쓰윽 긁어 쓰윽 긁어 어 좀 갇혔네 어 갇혔네 괜찮아 성수가 있기때문에 쓰윽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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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왕이네 어 아싸 슥슥슥슥 슥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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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 슥슥 지우면 됩니다 위로 슥슥 무변타 슥슥 위로가고 슥슥 날개 개빨름 거의 칼루이스죠? 슉 슉 슉 도망가 슉 두뇌풀 가동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두뇌풀 가동 야, 멈미 있는데로 왔다 그냥 돌파 근데 이게 이게 그 쿠키런에서 보더막쿠키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면 독이 될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더가 반응속도 그니까 이거는 좀 보수용 그.. 능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더가 더가면 이게 비벼지는 만큼 데미지가 달기 때문에 샌즈처럼 프레임당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독이야 독 아싸 뭐다 뭐다 나 59렛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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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먼미가 왜 세냐? 전단계인데 고급 먼미라건가? 큰 먼미인가? 이거 그거네 초반에 나왔던 딱딱한 딱딱한 박쥐 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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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뭐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도망다니기가 좋네 그치? 이 속에다가 성수 뿌려놓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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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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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68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6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타코타코님 30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이외진짜님 6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쉽다. 강화하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투자해야 돼. 장기적으로 10% 10% 또 이제 붓고 붓고 토리 선생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654 이거 5,600원? 이건 안 해. 초기화하고 투자체?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돈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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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네 맞네 비싼거 하나 하자 범위 쿨타임 쿨타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자석 그 다음에 힘 체력 범위 으 오 오 아 5 으 좋은건가? 몰라 아, 됐다 초기화하고, 초기화하고 수사체하라고? 근데 그게 돈이 안돼. 3,000원 밖에 없어 5,000원 아, 9,000원 아, 초기화하면 몇, 얼마지? 3,000원? 70만 쿠퍼? 노업에 5,000원? 오케 굿병관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봐봐요 자, 다음 저 이제 잘하니까 20분 20분이상 버틴다 스타인원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위위 아래아래 좌우좌우 ESC 엔터 2,800원 저거하면, 쇼미더먼이야? 네, 일단 업시간 업시간 어 어 엄청 생겼어 원래 이게 3개 생겼어 3개 기본무기 불지 어 어 토 마늘 흠 획득반경이 너무나 30% 감소 어? 뭐할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뼈 나 뼈는 안 써봤는데? 이거 뭐 깨면은 여기 뭐 깼다고 이 캐릭터로 깼다고 뭐 나와요? 강동구 강동구 데리나로 갑니다 여기 갈까? 하이퍼 가자 하이퍼 골드 50% 어 어 훨씬 많아 어 훨씬 많아 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어 패팅패팅 어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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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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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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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할게요 하이퍼 하이퍼 20분 이상 버틴다 안 버틴다 빠드레이와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치선생님이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갑니다 얘가 걔네 이메일단에 고 아 올빼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어려운데? 마늘 마늘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마늘은 필수야 고 어? 이거 뭐야 그쵸?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대놓고 사기라서 구린거 같은데? 그쵸? 템도 터진대 경험치도 사라진대 마지막에 사기야 이게 넉백이 왜 붙어있지? 이 좋은 무게 슥슥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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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스탯도 좋아져요? 하이퍼하면? 어? 개수만 많아지나? 하이퍼 이거는 하둘기가 아 좋다 아! 맞았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치료가 되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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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빨간색이다 쟤 죽었나보다 올라가는 척에다가 올라가는 척에다가 올라가는 척에다가 올라가는 척에다가 올라가는 척에다가 올라가고 먹는 척에다가 먹고 이것도 일회상인가 보지? 성경 성경 근데 초만에 안좋잖아 그치? 성경 아 이거 좋아요? 풀마다? 아 그래? 이거 좋아? 그러면? 아 근데 딜이 없어서 딜이 없어서 마늘 성경가자 성경가자 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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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아직 성경에 뭐 조합할거 없잖아 그치? 마늘 오케이 오히려 좋아 덤벼 이게 마늘이 이제 개꿀이죠 마늘 고르는 이유 많은 점 아직은 하얀 비둘기 아직은 하얀 비둘기 호오오오오! 지으으이 지으이~~ 어! 아 번개반지?? 일단 빈책 갈게요 빈책 и завburn 그러면 성경이 계속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계속하면? 야미야미야미 야미야미 야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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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X때? 뭐야 이거 X때는 마지.. 마지로 갈까요? 범위가 넓어서 뭐야 마지로 가자 성경은 진화 못함? 일단 가 돈? 돈? 돈 중요하죠? 먹고 아 나 프로게이머 해야겠다 이거 뱀파이어 서바이벌 프로게이머 뱀파이어 불지 돌돌돌 어? 저거 뭐지? 뭐였지? 저거 뭐였지? 얼어버리..얼리..얼리는건가? 다 죽여버리.. 아 여기 다 죽여버리는거였나보다 아 올리는거였어 아 올리는거였어 빛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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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참깐.. 돔팍 Sob 재밌 Indeed 콩 눌ząd 열나맥 Form 으 젝 ... 문 통 dal 칭 자 이거 이거 먹을건 먹고 눕기 따고 또 또 눕기 따요 하얀 베둘기 눕기 따요 눕기 따 여기 제 갖고있는거 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 있어요? 강화? 아 완드 완드 완드가 뭐였지? 아 그거였지 그 그 그 반지 반지랑 완드지 아 빈책? 아 빈책이야? 아 그럼 마지를 빨리 올려야겠네 아 마지 빈책 마지 빈책이고 아 잘못됐다 잘못됐어 미안해 아 내가 지금 또 초심을 잃었어 이게 먹으려고 그래 내가 지금 경험치를 먹으려고 하면 안돼요 그럼 못 깹니다 안 먹으려고 해야돼 돌같이 여겨야돼 경험치 돌을 아 속èn 쩝 아 아 아 스파게티 먹을라고 아 스파게티 먹을라고 어? 어? 뭐야? 언제 죽었어? 너튜브 양발자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다뉴님 팔결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할게요 하이퍼모드 뭔지 확인 이제 확인 확인 완료 해보니까 별거 없어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안 골랐던거 고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 그냥 공식 기술 있어 지금 여기 DPS도 잘 보세요 DPS 마법 지팡이랑 마늘이랑 보면은 마법 지팡이가 레벨 5고 하얀 비둘기가 3인데도 불구하고 하얀 비둘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쵸? 딜이 성경은 거의 놀고 있고 그쵸? 성경은 이제 후반용이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분석을 해야됩니다 지금 보세요 너튜브 낭발자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주401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그니까 하얀 비둘기가 초반에 나쁘지 않아요 자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냥 이렇게 제대로 할게요 아 이거 없네 돈이 없네 이거 해 재해나 해 한대 뮤탈 뮤짤 완드짤 마린이라고 생각하고 둘러싸이지 않은게 포인트거든요 뮤짤은 성경 안 골라 나이프? 나이프 진짜 이거 나이프 좋아요? 나이프 좋아? 아니 이게 나이프가 좋을게 없어 아니 왜 단일 딜에다가 아 성경 쳐 나 쟤 고르기 싫은데 나중에 골라야되는데 성경은 내가 보니까 딱 나중에 골라야되 나중에 경험치 막 수급될 때 있지 그때 쭈럭 올리는게 나 처음에 굳이 하나하나 키울 필요가 없어 왜냐? 성경 나오면 계속 성경이 나오거든 이 자리에 그니까 개싫어 그게 너무 싫어 찌르레기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월계수 나쁘지않아 월계수 나쁘지않아 아 나이프 진짜 별론데 아 나이프 진짜 별론데 뷰짤 나이프리짚 방향을 예측 못하게 호희망을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먹어주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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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퉉 퉉 퉉 자 나는 뮤탈리스크다 나는 뮤탈리스크다 쑤아아악 나는 뮤탈리스크다 쑤아아악 자 노킬 투다이 아 이거는 채찍은 진짜 별론거 같고 도끼 하나 갈까? 도끼 하나 가자 투사채 투사채 시리즈 투사채는 투사채로 몰아 어? 반지 나왔을때를 대비해서 투사채는 투사채끼를 모으라고 도끼가 펑 하고 나오죠? 쑤아아악 미탈리스크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지금은 포위가 없기때문에 치고 빠지기가 되요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돌고 돌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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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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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쑤아아악 노킬 투다이 쑤아아악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이로 나가고 밖으로 돌다가 계속 돌아요 주변에 마린 계열 받죠? 마린 계열 받게 쭉 돌아줍니다 오 죽는다 죽는다 아 약오르죠 잡을뻔하는게 더 약올라요 멘탈공격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덩개반지 덩개반지 이거 투사체 아니잖아 그지 범반? 범반 한번 써볼까? 범반 한번 써보자 아 투사체야? 범반 한번 써보자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이게 원래 무빙을 이렇게 절대 못 잡을 것 같이 가면은 포기하게 되는데 잘못 무빙을 해가지고 막 잡힐 것 같이 하면은 더 약올라서 쫓아오죠 근데 그게 이제 트랩에 걸린거야 계속 이렇게 닿을랑말랑 닿을랑말랑 쓸데없는 무빙도 해주면서 닿을랑말랑 지금은 이제 제가 그게 없잖아요 마늘이 없으니까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아 이렇게 맞아주면은 저 몹들이 희망을 갖고 계속 오죠 아 저 덩어리를 못 잡으니까 굉장히 열받네 저 덩어리를 잡아야 경험친데 닿을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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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땀한땀 한땀한땀 아까는 내가 자동 공장에서 찍어냈는데 저 죽이는 공장을 내가 만들었어 생명체 생명을 아사내는 공장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탈리아 구찌 장인처럼 한땀한땀 다 바느질해서 잡아야된다 자 원래 아까는 공장이었죠 그냥 막 계속 구다다다다다다다 하마 똥 흩뿌리듯이 구다다다다다다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내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바느질 다 해가지고 시계 장인처럼 롤렉스 장인처럼 하나하나 다 부품 하나하나 끼우고 자 흩뿌려서 흩뿌리기 자 도망가고 먹고 먹고 도망가고 위로 갔다가 여기로 다시 근접해서 어 뭐야 잡히나 했는데 다시 아래로 빠져나가면서 도주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로 갔다가 안가요 갈려다가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 가는길 아깝다고 계속 가면은 죽어요 자 여기 끼도 끼도 가고 가고 자꾸 주변에 얼신얼신 자 노킬 투다이 자 곧 있으면 이제 그 콩절 콩절이죠 2022년 2월 22일 세미 콩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세미 콩절 2022년 2월 2일 어제는 이제 세미 콩절 대콩절이 있어 대콩절 22일이 있어요 또 자 어 비둘기 아 듣기 싫은데 어 잠깐만 여기 여기서 조합되는거 보이소 강화되는거 반지 번개반지 도끼 나이프 이거는 빈책이고 이건 빈책이죠 여기는 없어? 어 어 빈책 말고 없어요? 심장하고 채찍? 어 심장채찍 있어요? 나이프는 장갑 아 나 이거 옆에 띄워놓고 해야겠다 잠깐만 나 띄워놓게 그냥 맨날 물어보면 답이 없다 뱀파이어 서바이벌 조합 아 위키에 있어? 위키에? 오케이 벌써 만들었네? 뱀파이어 서바이벌 진화무기 여기 있네 진화무기 피눈물 채찍 공허한 심장 진화무기 아 채찍이잖아 심장은 지팡이는 빈책 단검 어 단검 단검 팔 보호대 팔 보호대 도끼는 촛대 십자가는 클러바 성경은 주문속박기 불지는 시금치 마늘은 푸마롤라 비둘기는 흑단날개 쯔 쯔 하아 아직 겹치는게 없으니까 일단 하얀 비둘기 갑니다 나는 진화시키고 싶거든? 자 윗자를 해주고 이 진화 안할거면 이거 왜합니까? 어? 진화 안시킬거면 왜해? 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자 도망가면서 먹어주세요 자 불지 불지는 시금치 일단 마지가요 모르면 있는거 가 모르면 있는거 가라 햇불 부셔주세요 햇불 부수면 뭐가 돼요? 엑 아 나 무기 하나 밖에 안남았네 이제 이게 무기랑 보조 보조랑 같이 조합하면 되는거니까 이론상 여섯개의 조합무기를 만들수 있거든요 그쵸? 범둘기 자리 남겨? 이게 무기끼리만 무기끼리만 되기도 해? 매호꾸 매호꾸? 매호꾸는 없는데? 금치 먹고 그거 할까? 금치 가자 금치 금치 가 금치 일단 가고 금치는 불지죠? 금치는 불지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또 왔네요 벼락 한 번씩 쳐주고 오오오오 성경 성경은 주문속 받기 스읍 검둘기 먹고 합치지 불지고 검둘기 자리 나 검둘기 성경가면 근데 검둘기 가면 비둘기는 유일하게 무기 두개로만 합치는거야? 비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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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마지로 마지로 일단 아오오오 타왔어 별로 안아픈데? 단거 단거 나갈려고 하다가 여기로 가고 나갈려다가 여기로 가고 약오르죠 약오르죠 침탈리스크 때문에 약오르죠 전 컴퓨터 개약오릅니다 침탈리스크 때문에 아아 저거 잡고싶은데 자체 회복하죠 레벨업하면 자체 회복해요 아 침탈리스크 아아 아 야골라 개야골라 아아 하지만 못잡죠 어쩔티비죠 여기로 가고 바로 단검 흩뿌리기 아 그니까 단검이 내가 보는 방향으로 쏘니까 개얼받어 뒤로 쐈으면 좋겠는데 이게 컨트롤 해줘야되는게 개얼받어 개꿎었어 진짜 대각선으로 되네 대각선으로 되네 통닭도 있고 근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나와요? 이게 마늘이 없으니까 그래 몹을 못 죽이니까 경험치를 못 얻잖아 마늘 생각난다 마늘 생각난다 마늘 생각나 아씨 왜 또 이게 나와 아우 좋다 일로가 아 저거 마늘이면 저거 경험치 덩어리인데 그죠 영양..영양분인데 저거다 아아 아 내가 무슨 짓을 아래로가세요 일로가고 자 다울뚱말똥 다울뚱말똥 먹어주고 거의 기근이야 기근 어? 경험치 돌 기근 먹을게 없어요 자 아끼뚱이야 아끼뚱 이거 이런거 아끼뚱 먹어 먹고 돈도 먹고 빠져나가고 일로가고 오오 걸렸다 일로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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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뚱말똥 다울뚱말똥 자 일로갔다가 일로갔다가 위로가서 가을랑말랑 다울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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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왔을때 도망 위로갔다가 여기로갔다가 거의 도주경로 요렇게 요렇게 짜서 요렇게 요렇게 아래로갔다가 갑자기 또 위로갔다가 또 아래로가기 또 위로가서 상자 먹으러 가는데 여기로가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해서 먹고 아 여기가 천둥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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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났어요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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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따라 계속 옆에 어 이건 번개반지 범개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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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가서 저쪽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고 자 와아 여기는 광역이라서 여기 근처에 뭉쳐있으면 싸이오닉스톰 미치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네 심마니야시네 심마니 야 이거 뭐야 이거 갇힌거 아냐 할 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버려 어? 갇힌거 아냐 아 아프다 아프다 갇힌거 아냐 할 때 무난하게 지나가 어? 갇힌거 아냐 먹고가기 어? 갇힌거 아냐 여기로가기 어? 뭐야 매웠구 먹고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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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지팡이죠 얼음 지팡이 얼음 지팡이 아 그냥 매직 미사일 빈채 빈채 가고 자 월계수 월계수랑 연결되는거 없거든 그치 일단 시금치 가요 일단 시금치 가 시금치는 다른것도 다 올려주니까 금치 가고 아 아퍼 좀더 섬세하게 컨트롤해 좀더 라인 따라서 갈래다가 말고 먹고 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퍼 자 이게 다 마늘을 안먹어서 그래요 마늘 먹으면 괜찮아져요 자 여기로가서 도망갔다가 위로가는척하다가 먹고 아 못먹었네 자 침탈 리스크 실패 자 위로갔다가 이렇게하면은 너무 모일뿐 모일뿐 여기로 돌아서 여기로 돌아서 돌아서 치킨 너무 먹고 싶죠 티내면 안돼요 티내면 치킨다 오 먹고 야미 위쪽 아래로가서 위로가려다가 말고 아래로가다 와 아래로가서 빠져나가고 긴급탈출 아래로가서 위로가고 다시 위로갑니다 자 위로가서 아래가가지고 핸젤과 그레텔처럼 여기 떨어져있는거 보석 주워먹고 이제 탈출하고 자 무탈리스크 이제 피좀 채우고 다시 또 가요 다시 아 이제 꽂히네요 잘 돌아야되고 내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야 여기 위험한 지역이죠 여기 물가 내가 물가로 와가지고 이거 안 좋네요 근데 여차하면 그냥 나가면 돼요 왜냐 이 꽃이 안 아파 나 아까 해봤는데 그냥 여기 안 아파 어? 뭐지? 아싸 돈 돈 얼마야? 200원?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3하고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3하고 3하고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자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때려주고 때려주고 나 잡아봐라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아 괜찮아 밀어내기로 도망가 뚫어 뚫어 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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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대가 뭐였지? 도끼 첫대 도끼 첫대 위로가 위로가 뚫어 나이프의 장점 내가 가는 길로 뚫어준다 가는 길로 뚫어준다 가는 길로 뚫어준다 이렇게 잠깐 잠깐 망설이면 안돼 망설이면 안돼 통닭 먹어 통닭 먹어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생존법 있어 생존법 있어 나만의 생존법 아 아 너무 그저어 아니 마늘이 있어야돼 마늘이 아 이거 일단 적어놉시다 아니 이거 종이에다 적어 매번 옆에 보니까 안돼 종이를 적어 나는 종이가 편해 컴퓨터로 보면은 머리 아파 눈 아파 채찍 채찍은 공허한 심장 공허한 심장이 검은 심장이죠 검은 심장 검은 심장 마법 지팡이 빈책 이건 외웠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단검 팔보호대 개똥 쓰레기 진짜 단검 내가 써보니까 개똥 핵 똥 쓰레기 도끼 셧대 천국의검 아 천국의검 아니잖아 십 십 자가 클로버 성경 주문속박기 불지 시금치 마늘 푸마롤라 푸마롤라가 뭐야 초당 체력 1회복 무기 지속시간 10% 영원포식자 비둘기 흑단날개 끝!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나 이제 어 이제 나누겠습니다 일단 나누고 못 버틴다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파악했어 하이퍼 파악했어요 20분 이상 버틴다 그래 캐릭터 해금 하자 일단 뭐가 좋아요 룬트레이서 어 룬투 사기라고 하지 않았어 룬트레이서? 뭐로 터치요 뼈? 뼈는 없는데 업그레이드 하는게? 사기임? 오케이 이거 뚫어 해금 샌즈네 아 나 안했어 이거 나갈게요 일단 왜냐면 그거 안했어 하이퍼 안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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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네 이거 업그레이드 된거 보고싶어서 주문 아니 그 조합됐을때 진화했을때 어? 아아 아아 자 똑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어? 어? 도망가고 도망가고 아래갔다 이리갔다 위를갔다 옆에갔다 아이템 뭐 나올까? 오케이 성수 성수는 없어 업그레이드가 없어 성수는 하지만 성경은 있어 성경은 위로갔다 아래갔다 아래갔다 위로갔다 아 당검이 봐봐 개꿎였잖아 딜로스가 계속 버리잖아 계속 죽여가지고 난 강해져야 되는데 못 강해지니까 더 못 죽이고 못 죽이니까 더 못 죽이고 계속 악순환이야 이거 진짜 개피곤해 뼈 따고는 그거 없어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없어요? 업그레이드하면 개삭일 것 같은데? 아 마늘 나오지 난 마늘이 좋아 오케이 마늘 아 빈책 나왔는데 두개 혜헤헤헤 혜헤헤헤헤 아 너무 달달해 나 마늘 없이 못 할 거 같아 어 뼈다 뼈 아아 아프네 아 아 저 저 저 저 제구나 슈퍼 저글링이구나 그지 이 맛이지 탁탁탁 튀기는 맛이지 마늘 안그럴거면 왜암? 불지 불지도 좋죠 일단 마늘 야 미쳤다 그래 이렇게해서 이게 그거야 스노우볼링이 굴러간다고 경험치를 못먹으면 약해지고 약해져서 또 못잡고 못잡으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 성경도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이런식으로 해야돼 그래 그래서 마늘이 필요하다는거야 기승전 마늘이야 그래서 다 튀기잖아 얼마나좋아 다 튀겨 다 튀겨 뼈 뼈가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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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좋아 찾아가 찾아가 다 경험치거든요 쭉 내려가죠 갇힐거 같으면 나가고 일단 성경이 밀어낸다? 그죠? 성경 넉백이죠 그럼 성경에다가 마법지팡이 있으면은 툰 업 백이네 오망성 도끼 촛대 불지 시금치 불지는 시금치랑 연결이 되니까 불지 가자 아 아파 아파 컨트롤 못하면 이렇게 크게 돌아 컨트롤 못하면 크게 돌아요 주제 파악부터 하라는 얘기야 팔 보고 나왔다 팔 보호구 단검이죠 단검 복제반지 나왔는데 근데 팔 보호구 하고 싶은데 알았어요 나 지금 다 투사체거든 마늘 빼고 투사체면은 로망 가자 로망 십자가 클로버 있는데 하얀 비둘기 흑단 날개 가자 가 오히려 찾아가 와 이거야 오우 좋다 오우 유령은 못 죽여 유령은 못 죽여 위로 가고 위로 가고 요거 먹고 아래 가고 위로 먹고 아래 가고 아래 가고 위에 가고 멋있게 먹고 사이로 가고 하얀 비둘기 어 촛대 촛대는 도끼 도끼 없죠 도끼 없으니까 안먹어 어 나이프 하얀 비둘기 나이프가죠 하얀 비둘기 갈까 하얀 비둘기 아 자리가 없네 하얀 비둘기 나이프가 왔나 아까 그 팔목 보호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레벨 올려놔 최대한 레벨 올려놔 능지 이슈 자 위험한 곳에 걸어다니다가 위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먹었다가 여기로 갔다가 먹었다가 여기로 갔다가 먹고 먹고 여기로 가고 어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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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닥딱딱딱딱 어 불지 불지가 뭐였지? 시금치? 불지 시금치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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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요? 성경 때문에 뭐다? 성경 개사귀네 마늘보다 좋네 어? 마늘보다 좋아 마늘보다 좋은데 어? 시금치다 투자치 한계자 이게 심치 해놔 시금치 해놔 클로버도 있는데 아 클로버 십자가 없죠 그러니까 시금치랑 불지 시금치 하나 먹어놓고 이제 불지 올려 독재반지는 따놓은 당상이라 올라가요 이제 나와 아 나와 시금치 여기서 까놔야돼 어어 요거 끄코 아이씨 보호막 근데 나는 진짜 보호막 있어야돼 보호막 이제 깨알같애 나처럼 보호막 잘 활용하는 사람 없어 보호막 나오면 먹어볼게요 아싸 성경 아싸 불지 불지올려야죠 불지올리고 불지부터 다 올려 생각해보니까 불지 내가 아까 나온거 아니야? 헬파이어 된게? 그쵸 아까 나온거네 밀어내구 밀어내구 이거 아까 나중에 해골나올때 좋다 그치? 성경에다가 이거 마늘이면은 그쵸 밀어내구 아싸 아 이거 지금 먹지말자 아 먹어 아아아아 아 좋아 이거 차라리 좋아 악기, 악기똥이 오 쳤대 아 이거 도끼죠? 뼈 마늘 뼈 마늘 뼈 마늘 뼈 마늘 뼈 긁어주고 긁어주고 그래 마늘이 써야돼 게임은 내가 스스로 갇히기 내가 스스로 갇혀버리기 도망가서 마, 맞춰벌 다 긁어 긁어 이거 다 격염치야 긁어 억지로 긁기 아 억지로 긁어 억지로 긁어 억지로 긁어 자 박쥐 박쥐쪽으로 나가요 박쥐쪽으로 박쥐로 나가 자 크게 돌아 박쥐로 먹으면서 크게 돌아 크게 돌면서 경험치 먹고 아아 크게 돌면서 박쥐로 먹고 다 나 쫓아오느라 오케 검은 심장 채찍 없죠 뼈 불지 불지 올려요 어 왜왜왜왜 막혔어 길 막혔어 박쥐쪽으로 나가고 자 저거는 얼음박쥐 얼음박쥐 얼음박쥐는 하면 안 돼 크게 돌았죠 이제 올라가 귀향 귀향 아이어로 귀향 자 먹을 거 먹으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자 여행 다니다보면 또 먹을 수도 있거든요 어 아이어를 이제 다 나 쫓아오느라 비워놨죠 아이어를 자 침공 어 갇혔다 빠져나가 어떻게? 성경으로 자 여기로 가고 자 바이블이 있어야지 그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숏싱크 탈출에 나오죠 아싸 경험치 이벤흔 으오오오오 ours OK 난 보호막이 필요해 그래 주제 파악을 해야돼 먹어주고 먹어주고 보호막 찾아 아잉 보호막이 통닭 찾으고 지금 통닭 경험치로 안먹어볼까 지금 경험치가 멈 뻥쳐서 멈췄어 내려가서 경험치 먹어야 돼 통닭이 남아돌때는 계속 남는데 그치? 아 또 나왔어 아 닫지 맙시다 집합하지 맙시다 어? 오지마 절로 가라고 이로 가서 얘 좀 얼굴 바뀐 것 같다 그치? 오오 어 나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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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알고는 알고는 합시다 나 왜 죽은거야? 아 나 박.. 박쥐떼가 있는데 왜 죽냐고 큰 박쥐.. 박쥐가 큰 박쥐를 밀어서 아 아 근데 뼈 별론거 같아 왜냐 진화무기가 없어 룬트레이서가 룬트 이거 할래 이게 사기라고? 오케이 와우 이거 그거네 옛날에 공부 쓰는거 그거 패러디한거네 이거는 진화무기가 없네요 이게 훨씬 좋다 이게 훨씬 좋아 마지 마지 빈책은 거기 가거든? 마지 갈까? 마지 가 마지 가 균열 났어 균열 났어 아 저기도 균열 났네 균열 막았어요 균열 막았어 아 저게 좀 남았네 균열이 아 저게 좀 남았네 균열이 균열이 하.. 불지 불지가 시금치 시금치는 거기 가잖아 그치? 불지 근데 계속 같은거 같게 된다 이게 자기 취향대로 가나봐 그치 왜 맞고 다니냐고? 몹들 야고르겟 안 죽거든 자연치유 되거든 지금은 몹들 열받잖아 룬트 개사기네 개사기야 이것만 해야지 흐흫 야고르겠다 나 이것만 해야겠다 나이프 절대 안 골라 성경 비둘기 나 이거 한번 해보자 비둘기 비둘기 흑단 날개 비둘기 흑단 날개 자리 비어 자리 비어 흑단 날개 자리 비어 그럼 어떤걸 칠 8렙을 찍어야돼 아무거나 8렙 아니면 둘다 십자가 클러버 둘다? 아 그럼 되게 오래 걸리네 왕기 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 아 근데 나이프 안보니까 참 속 시원하다 그치 아아 아 개의반네 진짜 아아 하지말라 했다아 하지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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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 없나? 아 수원가야겠다 통닭먹으러 옛날 통닭먹어야지 음 자 수원가러 왼쪽으로 갑니다 자 수원간김에 그것도 먹어야겠다 수원왕갈비 위로갔다가 아 아 아 아 수원가고싶네 안가 살다보면 나오겠지 뭐 아무거나 먹어 이거 안먹는게 너무 아까워 다시 돌아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통닭을 길바닥에 떨어진걸 주워먹었네요 내가 의도해서 먹은게 아닌데 팔 보호구 팔 보호구 단검 안먹어 메호구 쓰읍 나 메호구 나쁘지 않은거 같거든 한 번 써보자 아 메호구 좋아 메호구 나쁘지않네 결국 레벨이 깡패거든 그치 레벨이 깡패야 나쁘지않아 메호구 아하하 유기탈출 유기탈출 아싸 매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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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동한듯 잔상생기니까 덜 받아 또끼 또끼? 또끼 너 검은비둘기 나올때까지 시간 끌 수 있는 하얀비둘기 올려놔 하얀비둘기 올려놔 나중에 데뷔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얀비둘기 올려놓고 흑단 날개 나오면 쭈르륵 올려 자 따라다니면서 같이 붙어다니면서 쏴주고 먹어주고 아아아 하지마라이 클라바 클라바는 아래로 가죠 3번 먹어나? 번개반지는 위에로 가죠 아 하얀비둘기 7까지 올려야 해금 된대 닭3? 자 일로가서 유혹 유혹 계속 유혹 라인타고 라인타고 룬트레이서 위로갔다 아래갔다 위로갔다 위로가서 일로가서 여기로가고 여기로가서 매혹쪽으로 먹고 위로가서 매혹하고 위로가서 막히했을때 위로가서 한대 맞고 아래가고 통닭 먹고 수원 왜가냐 여기서 먹지 아래로가서 오른쪽으로가서 도주경로 여기로가서 야구로죠? 어쩔팁이죠? 아래로가서 일로가고 맛있게 먹고 매혹하고 맛있게 먹고 일로가고 지나가는 길에 죽었고 오 시금치 나왔네요 시금치 시금치랑 어 불지랑 조합 시금치 먹어놔야죠 자 조합을 조금 조금씩 모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야 이제 미쳤네요 미쳤어요 어 또 먹었어 좋아좋아 원래 나오라고 하면 안나오고 안나오라고 하면 나오기 때문에 좋아좋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어 상자가 아 아 뭐야 쟤네 상자가 퉁당 안먹어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는 지금 먹을 필요없죠 쓰읍 마지 이건 어차피 업그레이드 안되니까 마지 올릴게 마지 뭐 또 있어? 아 아까 안먹은거구나 아싸 람마 람마 2분의1님 7개월구도 감사합니다 근처에 항상 비둘기가 쏠수있게 후원마탁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마탁님 또 감사합니다 일로가고 일로가고 12 레벨 12죠 어 빈책 나왔습니다 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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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게요 빈책이 마법지팡이랑 또 있기 때문에 불지 마법지팡이 지금 다 나왔죠 빈책 깔고 이거 뭐였지 아 얼어버리게 아 내가 닿을걸 빈책 짝 이러리게 everybody 연락 빈책 이러리게 smarter 모르겠네 ăng 쭉쭉쭉 쭉쭉쭉 올라가 아래로갔다 위로갔다 아래로갔다 위로가 위로갔다 옆으로갔다 위로갔다 옆으로가 아래로가서 쭉쭉쭉 위로갔다 아래로갔다 일부러가치려다가 이리로갔다가 이쪽으로가서 박쥐는 약하니까 박쥐 따라서 라인 따라서 사이사이사이 일부러 사이사이로 짜릿한 경험 일부러 붙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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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f**k you! 잠깐만 자 두뇌풀 가동 수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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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경험치 다 못먹었는데 상자 아래에 있는데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잉 어? 아... 왜 이렇게 됐을까잉 왜 뽀여버렸을까잉 왜 뽀여버렸을까잉 어어어어어어어 하지마라잉 어어어어 하지마라잉 하지마라잉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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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그럼 이제 채웠으니까 다시 상자먹으러 상점으로 가요 지나가라고 딱 있죠 길이 으효 자 룬트레이서 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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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룬트레이스 아래로 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와 뭐야 나 뭐하는거야 일로가 일로가 아아 진짜 왜에에에에에에에에 안다왔다고오오 다음 과실 몇프로야 과실 몇프로 아싸 오케 잠깐 좋은거 나와라 보호막 나와라 아 이거 어차피 있는거 나오지 아씨 빌어먹을게 아 왜 안 움직여!! 잠깐만 좋아요 자 위로갔다가 통닭먹으면 괜찮아 자 일로 위로 오른쪽 일로갔다가 자 일로갔다가 난 통닭만 먹을거야 자 아래로 쓰읍 어 아싸 나도 모르는데 통닭먹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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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덕지게 살아봐 자 하루하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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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무지게 한번 딱 그 어 보석 빨아들이는거 하나 나오면 딱 어 왕관 필요없어 마법지판이 올려 아싸 통닭 돈도 먹고 여유있죠 부다따따따라따 에이 지나가 자 일로가고 아 목걸이 있었어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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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시가 어딨어 목걸이 꽃 안해? 꽃 안해? 알았어 어 여기있네 십자가 십자가 하나 갈까? 십자가 클로번데 아 왜냐면 지금 왜 밟아야되냐면 꽃도 죽여야되니까 그렇지 대갑축해 대갑축해 오케 오케이 야 매웃고 미쳤다 나 불지를 빨리 올려 불지랑 마지를 올려 그러면 돼 해골맨 나올 때까지 불지랑 마지 자 운전 가라 가라 십일분에 나오는구나 십일분 쯧 쯧 쯧 쯧 쯧 아니 나 파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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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으로 만든 라멘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룬트레이서도 열렸죠 파스코알라나로 어부다 젠장 강화 회복 뚜사체 그래 이거 뚜사체가 드러나야겠네 아 안되네 제일 비싼거 쿨타임 구매 그 다음 비싼거 성장 힘 회복 자석 필수 필수 뚜사체 이동속도 범위 이동속도 이동속도 필수 오케이 돌아와 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그럼 이미 있는걸로 하겠네 뼈맨가까? 뼈맨? 뼈맨가 뼈맨 샌즈 던지고 왜 안던져어 아 뭐하냐 뭐해 이해가 안돼 하는게 투동통통 이렇게 튀기라고 아 튀기라고 빨리 뼈를 왜 안튀겨 오케이 알았어 자 통통튀기게 아 잡고 닿네 자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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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골라 나 근데 마지랑 어울리거든? 마늘하고 마지랑 어울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좋은거 광역이고 내가 안보는것도 때림 그래서 좋은 얼음 마법지팡이는 다 좋은데 나쁜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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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이 잘 안돼 라인을 좀 지워줄 수 있는 광역이 필요해 마늘 마늘도 진짜 쿨감이 있네요 켜졌다 꺼졌다 하네요 켜졌다 꺼졌다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라 chilli야 오케 마지.. 마지하지마 성수! 성수 좋다 광역! 광역으로 공격하는거 성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가볼 필요없어 뼈 뼈 뼈 십자가 클로버 요 맛을 하죠 요 맛을 요 맛을 요 맛을 클로버 십자가 클로버 좋죠 오우 미쳤다 나 행운이 높나봐 아 클로버 때문에 되게 좋아졌네 불지냐 그거냐인데 마늘 갈까? 마늘 가자 넓어지면 좋지 나 이제 광역 공격만 할거야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역이 짱이네 개짱이네 광역만 해 난 내 혹구 안가? 시금치? 불지에 시금치? 불지 하나 갈까? 마늘 뼈 성경 금치부터 찍어? 알았어 금치 딴거 더 좋은거 나올수도 있으니까 탁탁탁탁 얼마나 좋아 그래 이거야 이 맛이지 이 맛으로 하는건데 그쵸 마늘 안고럴거면 왜함? 성경이 다 밀어내고 성경 왜고는줄 알겠다 밀어내서 뼈 마늘 갑옷 뼈 투사치 한개 증가하니까 뼈 그쵸? 단일이지만 준광역 뼈는 지금 지금 해골 죽는거 보면은 이제 포위돼도 괜찮아 이정도면 일부러 갇혀 일부러 시곗바늘 필요없어 뼈 나는 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일부러 일부러 외줄타기 외줄타기 숙명 마늘 사용자의 숙명이야 외줄타기 어쩔수없어 위험한 고개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흡 허 어우 복잡한치 나왔다 복잡한치 나왔다 다 뒤따 뼈가 몇개냐 뼈가 몇개냐? 옛날에 08년도 롯데 유격수 중에 뼈 기억 선수 알아요? 뼈 기억 선수 아 호편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 경험치거든요 이게 지금 비둘기 안먹어 금치 야 왜이렇게 데미지가 안좋냐나? 데미지가 왜이렇게 안좋아요 저 아 아 집중력 집중력 이렇게 집중력 이씨해라 집중력 없이 하지말고 이씨해 이씨해 집중력 이씨하라니까 왜이렇게 멉시해 이씨하라고 집중력 잠깐만 아 이거 안닿아 오케이 마늘? 오케이 마늘 좋아 마늘 얌이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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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먹은게 엄청 많네 얌이야미 야암이야미 으아 야암이야미 암 왜 이 시간대에 너덜너덜해지는거야 이해가 안되 그쵸? 왜 이 시간대에 너덜너덜해 마지 마지 필요 없죠 위로가고 아래가고 위로가고 마늘을 업그레이드했는데 마늘을 안쓰네 마늘에 이게 단점이 있네 그죠 일부러 갇혀야 돼 최대효율을 뽑으려고 갇히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 탈출할때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자꾸 놓죠 더 많이 닿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 욕심에 기인한 함정이 있어요 탈출을 해야되는데 탈출을 못해 왜냐 왜냐면 그게 반대로 파밍하기에 아주 적격이기 때문이지 성경? 빈책? 빈책? 빈책은 마법지팡이라서 빈책을 일단 골라놓고 빈책을 일단 골라놓고 마지 나오면 고르고 아니면 쿨타임 8%도 좋으니까 가고 자 11분이 되면은 해골군단이 등장합니다 자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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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 자 일부러 막기 자 들어와 목이 향 피워 났으니까 들어와 들어와 밀지는 마 박쥐쪽으로 나가 박쥐쪽으로 나가 아싸통닭 아싸통닭 위로가 수원 왕갈비통닭 이쪽으로가고 이쪽으로가고 아래로 쏙쏙쏙쏙 자 문호크로 문호크로 빠져나가 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면서 묻히고 돌면서 묻히고 돌면서 묻히고 돌면서 묻히고 돌면서 묻히고 마지 나왔는데 마지 가자 국제반지나 나오지 그거 업그레이드 국제반지 업그레이드 국제반지 사기야 왜냐면은 공격 슬롯에 차지하지 않는데 공격에 무척 도움이 돼요 이게 프레임담 그게 아마 있을거야 그래가지고 움직이 이렇게 움직이는게 더 효율이 클거에요 닿는게 탈출할 골든타임 놓칠수도 있어요 지금 아싸 뭐야 아 왜 하나씩만 나오냐고 어? 장난하냐고 클라바 십자가 아 이미 다 있는거구나 뼈가 뼈 거의 나는 알카로이드 뼈 이렇게 비벼서 이게 지금 세개의 딜 다 비비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암흐무 눈물이잖아 이게 암흐무 눈물 최대한 많이 맞춰서 나 센데? 이거 뼈로 죽는거야? 뭐로 죽는거야? 마늘 때문에 죽는거 같진 않은데? 날개? 뼈 뼈대리 경험치 에어? 어? 박 좀 뀼어 선경있어서 밀어내서 다행이야 그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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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아싸 복제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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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막을래? 야 니네 이거 나 어떻게 막을래? 성경 돌아가고 있을 때 나 어떻게 막을래? 어? 경험치 그냥 경험치 덩어리 됐는데 어떻게 할래? 어? 영양분 덩어리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해골 나와도 이제 안 무섭죠? 성수 막 날려대고 그쵸 안 무섭죠? 아아 자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오다가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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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아 탈출 잠깐만 아 딴데 가고싶다 자 아 이제 해굴나올땐데 어떡하지? 아 왜 해굴나올때가 되나? 횃불 끄라고? 왜? 아 등불 부셔야 그게 나온대 아 그래? 오케이 아 그냥 떨어져 있는게 아니구나 오 아 이렇게? 아 왜 죽을두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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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속도때문에 아하 성경 켜졌을땐 가 성경 켜졌을땐 가 아니면은 버텨 버텨 버티다가 버티다가 성경 켜졌을땐 나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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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켜졌을땐 나가 성격 켜질때 나가고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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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켜질때 나가 성격 켜질때 나가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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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켜질때 나가 성격 켜질때 자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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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켜질때 나가 성격 서서서서서서서서서 아 꺼졌다 잠깐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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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성격 켜질때 나가 성격 켜질때 나가 자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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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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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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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키 탈출 소세키 탈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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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탈출 자 여기 통당만 차죠 통당차 통당차 성경 괜히 가라는게 아니네 그죠? 마구 흩뿌려버리기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나 피가 차요 조금씩 차 아싸 통당 죽다 살았죠? 위로가고 위로가고 경험치는 자석으로 먹어 아싸 아싸 십자가 십자가 이게 레벨업하면 잠깐 경직이 된다 그죠? 돈먹고 쟤 왜이렇게 안죽냐 늑대 자 위로가고 하하 하하 자 성격 켜졌을때 아 잠깐만 성격 켜져 빨리 하하 아 나 소리치면 안돼 소리치면 안돼 소리치면 안돼 하하 알았어 십오분 십오분 어때 십오분 십오분 십오분은 이제 좀 하고 싶죠? 십오분 아 후원감사님 나왔습니다 훈구렁이님 6개월 구독감사님 뼈 DPS봐 나 뼈 혼자 뼈 하나로 버틴거임 뼈로 버틴 진화도 못하면서 왜 개소감? 장난치냐이 아아 씨 쿨타임 범위? 쿨타임? 제일 좋은게 쿨타임인가? 비싼게? 쿨타임 속도? 범위? 아 자석 자석하고 범위 행운 성장 탐욕 회복 회복 이거 좋은거 같애 힘 갑옷 갑옷 갑옷굴? 갑옷굴 초반에 초반 갑옷굴 아이고 하나 실패 최대치라 됐다 자 할 수 있는게 없네 아 나 이메일 다 아 나 안토니오 해볼까? 그냥? 다시 오랜만에? 안토니오 구관이 명관 나 구관이 명관할래 안토니오 마늘 안골라 마늘 안골라 성경있는데 마늘 왜 골라 아 괜찮아요?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개요받는다 채찍 아 십자가가 좋은게 백어택이야 백어택 앞에도 긁어주고 백어택 아 괜찮아요 콜라 라es 성수가 광역이잖아 성수가 광역이잖아 아.. 후지가.. 오케이 계속 이렇게 게임 차분하게 하고 있으면 뒤에 초등학생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나 이거 깰 줄 아는데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야 이거 니가 깨줘 이거 안하면은 계속 아 여기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아 거기 뭐 먹을 거 저거 먹고 저거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어? 룬트레이서? 개꿀 치킨? 뭐 이렇게 필요없어 치킨도 짜증나게 일부러 달어 치킨 먹게 배고파야 맛있죠 치킨도 이걸 부실했지? 이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야 그니까 말이 안 그니까 얼마나 잘한 거야 그치? 횃불을 부셔야지 파밍이 되는 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야 미친거지 사실상 완전 뼈거지 근데 저거 경험치가 딱히 많이 오르는 건 아니던데? 빨간게 아 이거 아 이거 내 내 내꺼 내 전용 전용 무기 월계수 나 월계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거 진짜 좋아요 월계수 아 진짜로 상경? 상경 가지말자 룬트레이스 야 진짜 보호막이 진짜 개꿀이야 또 봐봐 보호막 또 생겼지? 개꿀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룬트가 지금 다 긁어가지고 지금 방금도 맞았죠? 근데 또 안달지 또 생겼어 근데 검은 심장 아이씨 채찍 앞뒤로 채찍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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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 앞뒤로 앞뒤로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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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하하 봐봐 나 보호막 있는게 좋죠? 보호막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또 생겼죠? 벤씨 또 생겨고 앞뒤로 앞뒤로 아 치킨 치킨 너무 많이 먹는데 요즘에 1인형님 6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룬트레이스 치킨 끊어야 되는데 계속 먹게 되네 자 횃불도 먹고 컷인 피하고 위로 갈려다 말고 위로 갈려다 말고 아 닫고 닫고 벤씨야 켜져라 벤씨야 켜져라 아 룬트 좋아요 룬트 필요했죠? 어어어 룬트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깼다 깼다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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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요거 먹고 요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 갔다 능욕 능욕 잡힐거같이 하다가 요로 가다가 일로 가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야무지죠 야무지죠? 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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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검은심장 채찍 검은심장 채찍 검은심장 나 진짜 이제 채찍 올립니다 슈퍼채찍만듬 채찍 나쁘진 않아 그치? 가로로만 공격하면 나쁘진 않아 가로로만 공격하면 나쁘진 않아 앞으로 뒤로 때렸다가 앞으로 뒤로 때렸다가 지나가는 길에 앞으로 뒤로 때렸다가 보호막도 있고 보호막이 뭐가 좋냐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플레이에 플레이를 더 잘할 수 있게 이게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좋아 이 보호막이 월계수가 좋아 채찍? 채찍 올려? 이게 별거 아니거든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거거든 근데 이걸 더 담대하게 해주는거지 봐봐 그래서 난 보호막 가야된다는거야 보호막주의자인거야 채찍 채찍 아싸 채찍 8렙되면 진화 좋은데요? 좋은데요? 관통도 되고 관통무기도 있고 채찍도 사실 관통무기거든요 그쵸? 가로로 돌파하면 되요 위로갔다 아래로갔다가 가로 돌파 조건부 조건부로 좋아요 채찍 지금 룬트때문에 여기가 다 죽어있어 애들이 이런것도 주워먹으러 가야돼 룬트가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클로버 어 이건 십자가 클로버? 십자가 클로버? 아 근데 클로버 늘리지마 지금은 늘리지마 내가 계속하는게 조합생각하다가 자꾸 늘려가지고 조지는거야 압축해 압축해 하나라도 제대로 된게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아까 무지성일때는 잘해다가 갑자기 어설프게 하니까 이상하게 하잖아 그치? 자연스럽게 하면 되요 자연스럽게 하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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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빙도 경직됐잖아 자연스럽게 무지성으로 본능에 몸을 맡겨 쓱쓱 들어가는 나무가 하지만 걱정하지마 월계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 적진으로 들어가 괜찮아 그냥 별로 안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돌파 돌파 컨트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이 하는거 보호막 또 혜택 받았죠 먹어주고 먹어주고 먹고 먹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 이제 룬트가 다 부셔놓은게 있을거야 그럼 이제 또 먹으러 가는거야 룬트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지형지물에 움직이거든 지금 룬트가 갇.. 갇힌 공간이지 갇힌 공간 룬트 풀업하고 가는 곳이네 마냥 불인데가 아니야 이런 지형지물이 있으면은 더욱 좋다 아 뭐 뭐가 된거 룬트가 토덕톡톡톡톡 봤죠? 룬트 토덕톡톡톡톡톡톡하자 지금 토덕톡톡톡 쓱 그러고 죽어 아싸 통과 일로가 쟤는 미쳤나? 왜 절로가지? 다 이유가 있어 십자가 근데 십자가 없이 해골 깰수있나? 어후 아 성경 성경 없이 해골 깰수있나? 11분에 아 아 아까 해골 먹을거 아니 성경 먹을거랬네 근데 룬트가 랜덤으로 터져가지고 최측법 보호막 아까 방금도 까졌죠? 맞았다는 뜻이에요 피격 됐다는 뜻이야 이거 버그가 있어요 제가 안맞았는데 맞았다고 쳐요 이쪽으로 적진으로 들어가 아 뒤로 가면서 같이 맞기 같이 걷기 보호막 아니였으면 더 달았죠? 보호막 아니였으면 더 달았죠? 아 아 근데 경험치가 안나와요 경험치가 경험치가 애들이 안죽어가지고 경험치가 안나와 봐봐 안죽어 안죽어 아 아 이제 50분 남았는데 괜찮아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하면 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경험치 빨아들이는거 하나 나오지 안 나오지 아 아 채찍 딜로스가 있었구나 채찍은 이게 별로야 투자를 엄청 했는데 딜로스가 있잖아 지금 왔다 왔다 아 나 스루하고 싶었어 스루 아 이제 이제 보여줄게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자 초기화 투사체 요거 하나 오케이 꿀 그리고 안해본거 스루 성수 아 안돼 못해 얘가 좋아 얘가 룬 아니 얘 얘 모르타 모르타치오 모르타치오 좋은거 같아 아 막판 막판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오 나 두개나가 아아아아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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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래 이런 파밍이 엄청 쉽죠 초반에 두개씩 투팩이죠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 마늘 가지말자 마늘 가지말자 마늘 가지말자 마늘 필요없어 초반에 불지 투사체 두개니까 투사체 두개니까 투사체 두개니까 봐봐 불지 하나 더 좋아요 아니 투사체가 많아서 굳이 필요없어요 마늘이 힐띠 arrested 덱 압축시키고 천천히 가죠 내가 덱 압축을 어저 아까 중반에 깨달았어 이제 중반에 이제 알았어 대감출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저거 왜 안돼 어 검은비두르기다 검은비두르기 가야지 아 잘못 눌렀다 파밍 미쳤죠 아 검은비두르기 검은비두르기 그 아니야? 흑단날개 아니야? 보스용이? 그럼 내 용도는? 내꺼나? 아 왜 힐플이 없어? 아! 아씨.. 아래로가 위로.. 아아아아아아 아 나 소리 지르면 안돼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또 경험치 안먹죠? 경험치 안먹죠 또? 갑자기 단식하죠? 단식하죠?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약해? 아.. 제발.. 제발 내가 스스로 갇히려고 하지마 통닭이 급하다고 스스로 갇히려고 하지말라고 응? 멍청한 플레이 좀 하지말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나가 뒤도 돌아보지마 가다보면 먹을 수 있어 다시 또 하던대로 하라고 하던대로 왜 너만의 플레이를 못하냐고 너만의 플레이를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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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난하게 이걸 도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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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가 여기로 많이 비었죠? 위쪽으로 가서 다 먹고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가면 더 있죠? 컴퓨터로 기억해놨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아 들어가면 안 돼 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갈뻔했어 들어가면 사망이었어 동선에만 신겼어 동선 신규 threatened 보람 아 마늘이야 마늘은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살이 있어요. 이렇게. 물살을 따라가. 물살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흐름을 타. 서핑보드를 타듯이. 서핑보드를 이렇게 타라고요. 흐름. 플로우. 괜히 억지로 자기, 막, 자기만의 플로우가 아닌데 자꾸 못하고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길대로 가, 길대로. 왜 길을, 어? 거역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길대로, 길이 보이잖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그쵸? 오케이, 기다리면은. 딱 컴퓨터로 시간 계산했죠? 자, 마늘. 뜨그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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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위로가면. 오, 여기 되게 많다. 자, 이거 다 경험치예요, 이거. 다 손실입니다, 안 먹으면. 자, 먹어주고. 이쪽으로 가서. 아까 초록색 보석 많았죠? 경험치예요, 이거. 안 먹으면 손실이라고. 아, 신규네. 또끼 가자, 또끼. 투사체. 투사체 보너스. 툭착착. 툭착착. 아, 먹기 싫은데 나오네. 사실 저 정도 피는 저는 이제 죽지 않는 피거든요. 제가 아까 남았던, 한 반 피만 남아도 저는 안 죽어요. 필요가 없어. 잉여피인데. 일단 먹을게요, 나왔으니까. 어, 나 왜 이래? 근데 피가? 아, 안 먹어도 되는데. 아, 잠깐만. 아, 무빙 좀 하자. 저, 괜히, 저, 저, 저거 먹으려고. 그, 상자 먹으려고 연락 떨지 말고. 무빙 좀 해. 플로우타아! 플로우타, 플로우타, 플로우타. 플로우타, 다시 또 플로우타아. 플로우타. 서핑, 서핑. 아, 먹기 싫은데. 자꾸 먹냐. 왜 이렇게 자꾸 먹는 거야? 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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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도끼도 좋은데? 와우 아 여러분들이 횃불 알려주고 나서부터 제 무빙이 구려졌어요 횃불에 집착하게 돼 거기서 치킨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하던대로 하면 되거든 치킨 찾으려다가 에너지 달면 그게 더 소매야 나가려다 나가려다 도끼로 흩뿌리고 내가 가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잡으니까 도끼로 흩뿌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엄청 먹을게 많다 도끼로 흩뿌리고 돈 먹고 여기로 먹고 야 이거 진짜 노다지다 노다지 노다지야 노다지 다시 와 다시 돌아와 아이어로 와 아이어로 저거 다 먹어야 돼 꿈이 없을려 하아.. 성경? 성경? 성경 맞아? 아 대갑축이 날 것 같은데 성경이 필요하긴 해요 성경 파티타임이 필요하긴 해 그냥 투사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지금 성경 하나만 올려도 하아.. 야.. 킹경이다 킹경 필요가 없어 그냥 레벨업 하다보면 피가 차요 킹경 킹경 떴을 때 그냥 돌리면은 뭐다 뭐다 이쪽으로 가서 돈먹고 아래 갔다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해주고 야 약속의 11분 나왔죠? 이제 개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도 4권 있고 제가 밀어내네 계열 받게 초록색 초록색 경험치 사마구 뼛 스스로 들어가 죽으로 들어가 아니 다시 나와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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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돌아갈 때 돌아가고 나가 자 자 게임 접습니다 나무꾼 접습니다 도끼 뿌려요 자 뿌려주고 자 이쪽으로 가고 치킨 안 먹어도 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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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언제 먹었지? 근데 너 여기 다섯 개씩 안나와? 아 이제 노말이 아니라서 다섯 개 하이퍼나서 먹었다 자 성경 나올 때 가요 성경 나올 때 가 버티다가 성경 나올 때 뚫어 성경 나올 때 뚫어 버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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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나올 때 뚫어 성경 나올 때 뚫어 내가 잡으러 가도 되겠는데? 일단 가까이 있는건 저걸로 버티다가 성경 성경 뜨면 붙고 버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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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나오면 또 잡고 버티다가 아! 유령 유령은 안돼 아 저기 꿀단지인데 아 잠깐만 위로가 다시 꺾어 여기서 꺾어 고향으로가 고향으로가 다시 꺾어 터네스야 위로가 나 해골 많이 죽여가지고 제일 많거든 경험치 원피스다 원피스 올블루 올블루 룬트레이서 지금 필요 없을거 같은데? 검은심장 검은심장 어때? 룬트 가야된다고? 왜? 시금치? 불지? 시금치? 시금치 가고 불지가자 시금치 갑자기 쎄지 응 죽으면 안돼 아까 해골을 파밍을 해놓은게 좋았어 그지? 이러면 또 이제 선순환이죠 선순환 잠깐만 해골해골해골해골 꺼져라잇! 악마드라 악마드라잇! 막판 막판 진짜 막판 못 버틴다 애쭈 뭐 오케이 주제를 알겠습니다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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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막판 진짜 막판 14분 애매해하죠? 애매해요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시작 돈이 나이프 성수 마늘 아 김가파님 후원 감사합니다 불지 무기 쿨다운이 50 감소 포라초 이거 좋아요? 포라초? 마늘맨? 포라초 개구리? 안해 나 성수 성수 아저씨 뭐 안 던지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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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아저씨 뭐임? 폭폭 폭폭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성수 아저씨 어쩔고 하하 허허허허허헣 좋은가? 아 삭하지마 아 그러네 점점 줄어드네? 어어? 에이 에이 굴이네 멀게 했을 아 나도 팍팍 던지고 싶은데 왜 점점 작아진 그럼 보통보다 더 작아져요? 바바가 지금도 썼잖아 월계수 이게 지금 사거리가 짧으면 월계수 좋아요 이상적인 플레이를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흠 안된다는거 에이씨 다시 작아졌어 봐봐 봐봐 아 뭐 누가 갉아먹는거야 그리고 옥 이게 이 어디일지 어디일지 지 servlet 아 앗 네 지 servlet 특힍 특힍 두근두근 이제 가라 성경으로 파밍 굉장히 위험하죠 보호막하고 어울리죠 성경하고 파밍 또 썼죠 보호막 마늘은 슬롯을 하나 차지하잖아요 성장 한계가 있잖아 보호막은 후반에도 좋아 마늘은 후반가면 쓰레기 룬트레이서 아니 성경 나 독서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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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긁어 또 있다가 또 긁어 긁어 왜 안 긁냐 사거리가 좀 있다 아우 닫고 있었어 보호막 얼마나 좋아 그치 어 나 근접 보호막의 근접 딱이네 컨셉 보호막의 근접 컨셉 컨셉 확실하죠 촛대 촛대는 도끼 압축시키고 자 비둘기야 밥 먹자 이렇게 돌면서 성경 돌리고 성경 돌릴땐 돌리고 먹을 거 먹고 검은비둘기 검은비둘기 오케이 마지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지금 저주하고 있죠? 죽으라고? 성수 하지만 쉽게 죽지 않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은근히 세요 임파이터 그 조합을 내가 넣었는데 나쁘지 않아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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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을 때는 피해다니다가 성수가 뜨면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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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가 뜨면 또 없으면 도망갔다가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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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지만 보호막 성수 자 지금 바닥에다가 똥을 잔뜩 뿌려놨죠 아아 잠깐만 아 밀어냈다 다행이네 보호막 방금도 보호막 혜택을 받았고 남은거 경험치 먹으면서 유유유히 먹고 성수 뜨면은 아니 성서 뜨면은 또 돌려주고 도망갔다가 또 성경 뜨면은 또 돌려주고 임파이터 들이 좀 나오죠 아 오케이 성서 또 돌아 또 돌아 없을 땐 또 돌다가 또 돌아 또 성경 아프죠 성경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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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제반지 어 복제반지 이 캐릭터의 특성은 어 성수가 기본입니다 성경 성경으로 돌려주고 돌려주고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막 쓰고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여기 거점을 하이머딘 것처럼 거점을 장악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무빙을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지 또 막 딴 데 돌아다니면 딜로스가 벌어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 최대한 성경이 떴을 때 비벼주고 지대를 이렇게 불바다로 만들어주면서 쓰금치 쓰금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하나는 비둘기 자리거든 비둘기 자리니까 도끼 필요 없죠 월계선 자 여기 성경도 돌면 도라따따따따따따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자 이게 보호막 월계수의 파워에요 월계수 파워 자신감 있는 플레이어 자 보호막 또 생겼어 생긴 아 왜 이렇게 저거 밀어내 쟤네를 박쥐들이 미친박쥐가 지금 살짝 돌았다가 성경 떴을 때 야미 근데 안 번거 진짜 많거든 아 아 번개반지도 위에요? 번개반지 위에요? 번개반지 위에요? 아 왕관 패시브잖아 왕관 패시브잖아 왕관 지금 또 왕관 효율이 좋아요 지금 먹어가지고 비둘기가 안 되네 아 비둘기 레벨 7 되어야지 뜨나? 자 어느덧 8분 또 위쪽으로 하면 경험치 잔뜩 있거든요 근접이라가지고 소동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파밍이 돼요 소동속으로 좀 들어가서 아 자꾸 비둘기가 헷갈려 몹같애 소동속으로 자 이쪽으로 가고 경치는 지금 먹을수도 없어 이렇게 가야돼 경치는 나중에 먹을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성등 계속 돌려주고 야아 어 뭐지 벌레타는소리나죠 야 복제 반지 4 3 2 5 5 4 슬라인더 속도 늘릴까? 검은 심장 검은 심장은 채찍하고 올리고 날개 속도 올려 속도 올려 에엥 에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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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웨엥 또? 웨엥 또? 왠 웨엥 으음 왠 왠 으음 또? 왠엥 으음 해골 이제 대처법 알아가지고 무섭지가 않네요 기다리면 죽어야죠 식물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고은우 이제 도전을 보았습니다 언제 ellen 안inner Co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